세 게임 당연히 챌린지 해야겠죠? 어? 챌린지 뭐할까? 단일 세대 단일 타임 단일 세대가 난 것 같아 나는 1세대 1세대 많이 모았거든? R기술 있는 애 중심으로 하면은 충분히 할걸? 와 이거 좋은데 스탯? R기술이 없긴 하지만 원념의 칼 도끼 팔 따봉 노직 모음 2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들어가면 친구 쓰걸리니 집에 가서 해보셔요 참고로 우리 끼 팔이 좋아야 많이 받아서 따봉 노직 간거랍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R기술 어 벌레 싸우전대로 얘 나쁘지 않았거든? 저번에 쓸 때 기합 구슬 와 얘 봐 꾹꾹 사이코팽 나쁘지 않은데 R기술 R기술 어 얘 어쩔 수 없이 얘 느킨 넣어야 돼 그쵸? 얘 느킨 넣어야 돼요 왜냐 나 제한적이니까 얘 그거 해야 되니까 얘의 좋은거 가져가야돼 분노의 경혈 의기양량 망키 망키 의기양량 잠들지 않는다 분노의 경혈 뭐가 더 좋아요? 의기양량이 좋나? 저승과승 못써요 의기양량 의기양량 색상 이거 들어가고 색상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럭은 그대로 하고 색상 바꿀 수 있네? 보라색 써야지 그리고 특성 넣고 성격 성격 성격은 공격 공격하고 특공 특공 줄어드는거 없나? 특공 줄어드는거 아 특빵 올라가고 특공 올라가는거 이거 하자 파티에 추가 자 격투 하나 넣구요 오물폭탄 달빛 대지의 힘 오물폭탄 좋은거 많은데? 알기술 집게 해머 방산미리? 어 얘까지 넣을까? 얘까지 넣는거 어때? 10만마력 10만마력 물 오우스 물수리건 질퍼기 멜루미 멜루미 열탕 폴카노 코뿌리까지 되잖아 거대 코뿌리가 안되고 그쵸? 공격 스피드 공격 스피드 공격 스피드도 좋은데 얘 어차피 느리잖아 코뿌리도 2세대야? 잉어킹? 잉어킹 잡을거 같은데 얘는 알기술이 없어서 우선은 아닌거 같아 얘도 알기술 없어 아 네 영상 얘가 은근히 별로야 1세대 다 챙겨놓고 출발하는게 낫겠다 알기술이 있네 번개 폭풍? 막말 내뱉기? 까디? 까디! 불에 까디가 까 얘가 까 파이리가 더 낫겠지? 까디는 4코 써 거기다가 4코 쓰면 2코 밖에 못써 얘 쓰는게 나 불 쓸거면 원염의 칼 있는 파일이 써야지 근데 얘가 개채치가 좋네 얘 넣고 성격은 그냥 변덕 갈게요 그리고 3코 낼 수 있거든 비.. 비검 천중파 너무 멋있다 킹쉴드 도 도 땅 땅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땅 얘가? 물 카운터? 전기? 전기 얜데 물 카운터 물 카운터 근데 육럭 쓰면 육럭 쓰면 뭐 나쁘지 않은데 알기술이 없어서 쓰기 싫어요 난 알기술이 있는거 쓰고싶어 오물폭탄 생생버블 풀 풀예쓸까? 풀예쓰자 뜁 툭 특방 방어 특방 스피드 얘 느린 애져 특방 스피드 느리내 할까? 그렇게 느리진 않아 그래? 그럼 스피드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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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치지 말자 수줍음으로 가자 그리고 1콜을 또 써 버터풀을 또 쓰는 거야 버터풀이 좋거든? 성격 특공, 공격 어 이거 맞아 그럼 4개 4개, 4개 짚고 가니까 개꿀 공격 특공? 얘는 어차피 공격이 아니라서 공격을 낮춰야 돼 시작하겠습니까? 예 아 R기술 적용 안 됐어요? 됐는데요? 아 예 흡수, 성장 흡수 별로야 용액 오물복탄 뭐 뺄까? 유력 와 이거 좋다 용액을 빼야겠다 생생버블 생생버블 아 데미지 회복하는 거 좋고요 이렇게 하자 흡수, 성장, 생생버블, 오물폭탄 그리고 성격, 수줍음 넣고 얘 넣고 오케이 야 이거 깨겠는데? 아보다 아보 잡자 탈피 탈피 좋나? 방어 특공 아 뭐 특공 떨어지는 거 좋죠 탈피 탈피 오 학습장치 망키 교체 하겠습니까? 격투는 악, 악은 격투로 잡아야 되는데 아 몰라 마키가 해 파일 교체 하겠습니까? 아니 애초에 없네 오 얘 알기술 아 애초에 없었구나 원룡의 칼 아 아 아 후원 감사합니다 상처약 맥일게요 교체 하겠습니까? 아니요 얘도 잡자 1세대 잡을 수 있어요 잡어 아싸 1세대 다 채웠어요 이제 도죽 도죽 족구린 거 아니에요? 수퍼볼 귀뚜뚜기 벌레? 벌레는 때리면 터지니까 나도 안좋아 벌레는 불로 태워야지 제맛이죠 이생한 사탕 이생한 한계에 있어서 몬스터블 잡는게 나을지도 이생한 사탕 뭐 leurs 헝한 뚜벅초 야 밟고 뭐르지 뭐르지 원념의 칼 우와 왜이렇게 약해 얘 특공형이긴 한데 초반에는 비슷하거든 더럽게 약하네 칼 켜야겠다 알기술 있었어 벌레 태워 타라타 피 왜 차? 얘 피 왜 차요? 아 원여름의 칼이 피읍이에요? 개사기잖아 쉐빈양 연막 연막 별른데 파이리로 밀자 알기술이 있는 애가 좋대니까 그래서 내가 알기술이 있는 애를 데려가려고 한 거야 그리고 럭 럭발로 하나 넣고 포켓몬 교체하겠습니까? 구구 아 나 구구로 잡아야겠다 핥퀴기 얘 구구 좋아 갈 진짜 걸어 갈 진짜 걸어 갈 진짜 걸어 뭐지? 얘 피존 2 다음 건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내가 피존 2 되나? 피조토 혼란에 올라가면 회피로 올라간다 좋은데? 이 날카로운 눈이 더 좋은데 아 돼요? 그럼 얘 무조건 데려가야겠네 비행 좋거든? 뭐 뺄까? 어? 나 럭이 빠졌네? 빨간 럭이 아니네? 약한 럭으로 바꿨네? 그래도 3럭 맞아? 꼬레 칠까? 꼬레 치자 도쿄 도쿄 슈퍼볼 구구 뭐 없네? 슈퍼볼 풀 좆바 전광석화 흡수 개좋은데? 흡수 개좋은데? 학습장치 벌써 3개? 학습장치 3개라서 구제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봐봐 학습장치가 이미 늘어나가지고 몬스터볼 받아야 되겠는데? 놔둬 낙옹 삐 핍업 아 그리고 캐터피도 있고 아보 빼 아 1세대 챌린지입니다 단단해지게 좋은데 땅 망키 망키 배울까? 한동안 쓸거 같은데 어차피 다른거보다는 이게 나 픽업이 왜 좋냐면 아이템 주어와요 열매같은거 이 어차피 스킬 없어가지고 혼내기 기충전 뚜벅초 내 뚜벅초가 더 좋거든 잡을게 격투스킬 하나봐요 망키 1호치에요 성장이 별론거 같아 성장이 별론거 같아 크게 떨어뜨린다 오케이 나 너무 좋은데 지금 스타트가 화살 꼬빈 전기 하나 있으면 좋겠고 아 뒤질래? 하유리가 원래 느려요? 왜이렇게 느리? 바톤 아 효과 버프하는거 뭐있지? 망키가 잠 안자는거고 버터풀 아 버터풀 나비춤 그래 단대기 주자 2번이 두개 단순? 이 자식이 잡아버내면 구말이죠 니쉠 열매 와 애들 레벨 올라가는거 봐 따라서 이렇게 했고 집단구탑 어떻게 이렇게 때려? 지금 벤치에 있는 애도 때리는거에요? 벤치만큼 때림? 벤치만큼 때림? 개좋은거 아냐? 벤치클리어링? 20x20x25 100인데? 방어 스피드 덜어낸거 같다 파이리가 잡을까봐 망키는 악타입 뭐 하나 나올거 같은데? 아 얘 악타입 안나와 아 나와 얘 나와 한마리당 10이야? 아 공무원 붙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대충 쓰다버려요? 파이리 가르쳐야지 망키가 패 그냥 아싸 받는돈 깨비참 어 깨비참도 잡을까 용의 숨결 생뚱맞게 용의 숨결 원래 배워요 용이 되긴하는데 원래 배워 나홍좀 왜이렇게 안줌니 너 악 악은 뭐다 배트맨이 팬다 아싸 벌써 버터풀 아 템이 있어야 좋아요 그냥 막줍는게 아니야 막줍던데 40 특공이 너무 높아요 몸박 치우고요 10피드업 10피드업 10피드업도 필요없어 불켜미 10피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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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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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약하네 흡수 그럼 마실수 흡수 흡수 случае 흡수 흡수 죽으면 럭 작용 안됨 용아열매 파일이 주면 되겠지? 대충 뭐 안해도 되겠죠? 이게 미쳤거든 알기술 독가루 안벼려 쩌리가루 수명가루 이게 아마 보관일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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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이죠 쓰.. 쓰레드 트랩 좋은거에요? 나 쓸데가 없던데 어떻게? 저번에 막 헛방치던데? 어 뚜뚜다 어? 켄테로스 색깔 왜저럼? 원래 잘했나? 어? 아.. 쟤는 어차피 못써요 그러면? 어? 어? 아.. 어.. 아.. 아.. 아 너 이거 딴 애한테 썼나? 왜 이렇게 안 먹혀? 지금 왜 이렇게 쎄? 구구 전광석화 바람일으키기 수명가루 담았죠? 빵 계속 바람일으키 아싸 다음 아 안전 같고 뚜벅쥬 죽었네? 어 제가 멀쟤네 왜 적응력이지? 업체 오는 거 없네 버터풀 하나로 다 밀 수 있어요 근데 수명가루 재울게요 칠풍기가 뭐지? 아 빵 어 왜 깨워놔 아 쟤 졸리게 해야되는데 괜찮아 맹숨으로 펴면 돼 아싸 일 일살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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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속이기 박수 짝 페인트 흐흐흐흐 아 좋아요 마무리 알바우치 어 나 얘 없어 이 삐카츄 어? 나 얘 없어 전기 필요한데 근데 얘는 되나? 신화 신화 못해도 세지않나? 박수 짝 페인트 아 아 아 정전기 정전기 특방 방어 다른 애 넣을게 없는데 노트북 또 아 또 짝 특공용 특공용 근데 어차피 저 개척값이야 개척값 뿌피뿌피뿌 중조값 구루? 마담 피카츄 320 중조값 325 320 피카츄인데? 425 아싸 아 딘딘해 리자드 나 아직도 리자드랑 리자몽이 헷갈려 나홍은 내보내지 말자 이제 멍파치 규체 리자드가 밀어 아 짜증나게 보네 저 마비 용화열매 먹었어 아 가져온거야 레몬가 아 안움직여져 괜찮아 맞아도 돼 왜냐 피읍을 하기 때문에 반상 삐임 얘 배우.. 배우는거 좋은거 많거든 아 쉐레 쉐레보다 엄리가 낫잖아 그니까 그니까 특공 이런거 해도 뭐 엄리가 멋있잖아 절잇가루 어 어 나홍이 배울 수 있어? 마비시키기? 어 나홍 배울까? 이생한 이생한 사탕? 근데 나홍 어차피 페르시온 변하면 각 바꿔줘야겠나 음운열매 음운열매 정비질사판대 진화 안시키면 돼? 끝까지 안쓸거야 그러면? 어? 어? 언제 버려? 버리고싶어도 못버려요 거다이맥스하면 어떻게돼요? 못써요? 이거 8세대잖아 거다이 290이야 헤르시온 되면 440이라 쓸 수 있잖아 아 거다이도 돼? 봐봐 이거 거다이 되면 어디까지 세지냐 거다이 나홍은 스탯이 안나오네? 그냥 가르쳐주자 고양이 돈바퀴 꺼져 고양이 돈바퀴 꺼져 거다이 나홍이나 페르시온이나 성능 비슷함 안키야 뭐좀 보여줘라 꾸꾸 안키야 뭐좀 보여줘라 아아 짜증나네 그치 아아 짜증나네 아 짜증나네 돈써서 마비좀 풀어줘라 아 짜증나네 돈써서 마비좀 풀어줘라 픽업 왔어 돈 아까워 아 440인데 어떻게 풀어줘요 이거를 아 너희 너희 이 자식아 이 자식아 꺼져 다음 수면 가루 너 데워 뚜껑 오 멋있어 군본이죠 피즈원 테일로 나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나부터 안되겠지 오케이 맹화! 맹화 터지면서 흡수리 더 올라가 아 쭈욱 이러는데 왜해 어? 이러는데 왜하냐고 학습장치 바꿔 나홍이 먹은거 다 줘야지 상처야 하나는 해줄게 상처야 하나는 해줄게 상처야 하나는 해줄게 상처야 하나 내꺼 훔쳐먹었대 용화 아 용화먹고 풀어버렸네 미쌤 미쌤인가 어차피 여기 관장도 안나와 관장 이미 했어 배아 가르기 배아 너클 중형 학습장치 중형 학습장치 중형 학습장치 깨물 깨물깨물 깨물깨물 과 HIS inim태로 nu 아 k 썩을 새끼 아 지저분하게 하지마 목부 목부 우문열매 규채 출연합격 기가 드레인 쭈욱 쭈욱 야 픽업 가져와 아싸 나온 가져왔고 아 냄새꼴을 교체하겠습니까 예 망키 그리고 리자드로 4배 촉 촉 배울때가 됐죠 필요하죠 만다리걸기 꺼져 잡아보자 도주 견덕 빡빡이 지크 샤픈이야? 크라스참 악은 배트맨이 망트맨이 잡고요 4배 성공률 높은걸로 가자 에어 슬라시 빡빡이 하트 물기가 안 나은거같아 사멸 스펠쇼 깨봉이 독? 독은 에스퍼로 분해야되는데 땅! 땅은 괜찮아 그냥 할게요 땅 고르기 와 미쳤어 운이 좋으니까 이거 다 주자 누구 줄까 냄새꼬 주자 냄새꼬 탱커니까 또 가스? 또 가스 잡아볼까? 땅도 안봤거든 쟤 뿌유라? 그치 아 뿌유 아니야? 죽을까? 안죽어요 아 화학변화 깠어요 화학변화 깠어요 이게 좋아? 생긴가 봐 또도가스 되면 좋긴 한데 또도가스 방어형 공격하고 특공익이 애매하게 나눠졌네 애매하네 주위 포켓몬의 특성의 발동 및 재발동은 억제한데 별론데? 특성이 별론데? 특성이 별론데? 공격 공격 망키 취전투 취전투 줄까? 취전투 주자 아쿠아단 쪼무레기 아쿠아단 쪼무레기 아 쭈욱 너? 누면 좋지 쭈욱 효과 별로여도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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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탐 탐내기 232$ 냄샋고 얘가 dim- 맹독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fuck 쭈욱 쭈욱빨어 비털프트 아우스 공격을 크게 떨어뜨린다 날려버리기 없어져 설정에서 부분 믹스해주세요 몬스터볼인데 드르렁 할게 없잖아 또 가스다 또 화학변화가스 어떻게 바꿔? 오디오? 아 이거? 최종진을 해버렸어 이제 안 돼 취소했어 취소해? 저승과승은 그거 써야 돼요 아이템 써야지 되는거고 아 아니구나 진화 계속 취소해야겠네 아 한번 진화 안하면 되는구나 분노의 주먹 배우고 진화 안하게 해도 되잖아 분노의 주먹 배우고 진화 안하게 해도 되잖아 중심 민트? 얘 조심 민트 해도 되지 않을까? 나중에 특공인거 아니야 나중에 바꾸지 않을까? 나중에 바꾸지 않을까? 원자메칼 안 쓰려나? 아 저 1세대 챌린지라 물리형 물리형 메가 진화 지스 그러면 냄새꼬? 냄새꼬? 냄새꼬 하자 냄새꼬 다행히 눌러주기 굴치 날치 꼬치 주어제 이 이 쩌식 지져 뺄키지마 음 나와버렸네 땀 골라버려 아! 잡아 뺄키지마 하얀방 잘 배운다 이건 피읍이 돼가지고 쓸 것 같기도 하고 뺄키지마 뺄키지마 하나 올려줄까? 화방 올려줄까? 뭔 염주라고? 약간 특공 공격 돌아가면서 쓰기 할까? 어머 쭉 빨자 도시락 왔다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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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리걸기 빼자 안다리걸기 필요없죠 근데 안다리걸기 빼면 크로스춥이 너무 적네 피피가 피피가 다운 피피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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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두 분은 뭐 나홍밖에 못뼈 뒤집네? 아싸 다음 어? 뿔카노 일단 잡아보죠 아 이렇게 앞에 스피드를 크게 올린다 크게 떨어뜨린다 네 챌린지에요 지금 붙여줘야겠다 제목을 1세대 챌린지 제목이 안 바뀌어있어 제목이 안 바뀌어 있어 고소기동? 고소기동이 맞죠 라고 깃털 댄스 뺍니다 붐포스 샹샹 버블 불 나오면 물로 끄긴 해야 되는데 샹샹 버블 샹샹 가루 버릴까? 그래 가루 버려 스페셜 카드 지금 할 필요가 없는데 샹샹 피존이 스킬이 없어 스킬이 구려 아 벌레의 야단법석 이거 좋은데 환상빈 빼자 자석은 하나 있어야지 야단법석 안 떨거야? 독지 어 독지 좋은데? 해열이 독으로 찔러버려 성원숭 명중률도 높고 독지 독지를 왜 해야되지? 에스퍼를 만나면 어차피 격투로도 안 돼 독은 폐월이랑 어 풀? 풀이었나?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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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퍼 격투로 조패잖아 아뇨 에스퍼가 격투를 하죠 초능력으로 배트맨을 조롱하지 독지 그냥 좋아보이는데 그냥 하자 왜냐면 왜냐면 격투를 폐월이가 패니까 카운터 칠게 있긴 해야됨 안다리 걸기 뺄게 안다리 걸기 뺄게 크로스첩이 쪼끄미라 불안한데 뚜더류 땅 교체하겠습니까? 아니요 재워? 일단 재우고 생각해 아 야단법석 어? 얘 잡을까? 얘 좋아요 일단 재우고 죽는거 아냐? 땅 응 보관이야 재우고 재우고 0.5 오케이 잡았다 유연 진중 특빵 특공 마비상태가 되지 않는다 변하면 어떻게 돼? 재우고 괴짜가 사김 아아 한턴이 필요하구나 만약에 만약에 하면 막 전설로도 변하는거야? 그러면 스탯도 다 올라가? 근데 한턴이 필요한거구나 근데 한턴이 필요해서 그전에 죽겠네? 안할래? 그럼 안할래 아오 아이고 잘못 눌렀다 일단 재워 일단 재우는게 너무 좋아 흠 경찰관? 나인테일? 나인테일 어쩔건데 일단 재워 아 불에 대응할게 없네 불에 대응할게 없네 안아프? 안쪽바라야지 아 얘 진화해도 되죠? 피전토나 타불이 뭐였지? 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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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r 너무 타불 좀 타불 타불 탁 타불 히 är 불을 쓰면 안되는구나 이거 분주 배워도 되죠 지나면 안시키면 되죠 뭐 빼지 땅고르기 은근히 쓰고 악은 에스퍼 나오면 악으로 깡으로 다 쓰는데 악으로 깡으로 아 고스트가 어차피 되니까 허쉬는 고스트로도 때릴 수 있어 오케이 고스트 생겼으니까 배아가르기 자속 배아가르기 난 페인트가 별론거 같애 데미지가 너무 낮아서 쓸 일이 없어 속이기는 한번 나가면 꽁이니까 좋고 배아가르기로 가죠 나홍 언제 차네 끼죠 이번에 관장이긴 한데 이게 너무 구려 아 슘풍 아 슘풍 만약에 슘풍을 해 어 그래서 내가 올라가 스피드가 내가 바꾸는게 있잖아 그래서 슘풍이 올라갔는데 내가 또 올라갔어 이렇게 하면은 두개돼 아니죠 그냥 지역에 돼가지고 되는거죠 그죠 바닥이죠 개체한테 되는게 아니니까 슘풍 별론거 재우고 슘풍 재우고 슘풍 재우고 슘풍 나쁘지 않은데 재우고 슘풍하고 할거 다하고 짧아요 근데 뺄게 없어 벌레 야단보수 에어슬래쉬고 뺄 수가 없잖아 어 안돼 편하지마 샹쳐야 레어콜 퓨전투를 교체하겠습니까 예 성원숭력 똑같애 쟤 뿌유 아니거든 땅고르기 땅고르기 아 땅고르기 아 버터풀 안당하죠 열사의 부풍 아 뿌유다 어? 뿌유 또 가서 잡을까? 아 맥친새끼 드디어 배웠다 날개치기 드디어 배웠다 날개치기 오 불꽃타입 좋은데 픽업 나온 본전 다 뽑았죠 아까 걔 뿔칸으로 교차 이제 얘가 살살 하자 네베 네베 겉부리는 못써 잡았는데 돌머리 옹골참이 좋은데 옹골참 있지않나지 기술 반동 이거 나쁘지않아 근데 공격이 0이네 나홍 놔줄까? 나홍 좀만 더 쓸까? 나홍 좀만 더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더 쓰자 전기 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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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을 분해해 오케 독을 분해해 전기 리자드 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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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홍 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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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Bible 13? 정하게 땅볼래? 아 스피드 떨어져서 내가 먼저 스피드 떨어져서 내가 먼저 스피드 떨어져서 내가 먼저 특방이 좋아요 인포트 아 땅그룩이 은근 쓰는데 아 땅그룩이 은근 쓰는데 스피드 크초벌뼈? 아 근데 이거 떨어지면 교체로 써야잖아 겁나는 얼굴? 상체악 하나 줄게 기타리스트 아기겠지 전기네 아 기타니까 일렉기타니까 그럼 땅 골라 스피드 떨어지고 스피드 떨어졌으니까 나부터 분노가로 필요없고 나쁜 음모 자체적으로 배우네 나쁜 음모 이거 특공이 아니야 의미도 없어 덕지 드디어 쓰네 아 어 나갔어요 마비 걸렸지만 나갔어 마비충 오케이 이거 세개 올라가거든 이거 미쳤거든 특공 특방 스피드 이거 올린 다음에 안녕하세요 아 천하태평님 만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누구야 냄새꼬 전해주면 개즈랄 에아 슬래시 열사의 폭풍 아 열사의 폭풍 빼야겠지 열사의 폭풍 빼야될 것 같아 아니면 벌레 벌레 벌레가 애매해 사실 에아 슬래시로 뺄까 벌레가 때리는게 몇개 없어요 에스퍼랑 쿨이랑 악 악 공격할때 이게 감소가 너무 많아 그니까 스킬 스킬 자체가 그 데미지는 좋은데 스킬의 속성이 별별 반감이 너무 많아 반감이 너무 많아 자속 붙으면 백 삼십오인데 반감하면 반감하면 육십몇이잖아 육십몇을 쓸꺼면 육십몇을 쓸꺼면 특방을 떨어뜨릴때도 있음 열사를 빼 땅 땅타입은 강점이 너무 좋아 5개 찌를 수 있고 비행은 어차피 안되니까 난 벌레를 빼는게 맞는거 같거든 난 벌레를 빼는게 맞는거 같애 순속을 안받아도 그리고 나는 보관이 있으니까 명중률 보정되고 난 벌레빼는게 맞는거 같애 에어 슬래시 비행은 강철은 땅으로 잡고 바위도 땅으로 잡고 전기도 땅으로 잡고 아 땅은 못잡네 땅은 하나만 아 바위도 잡고 땅으로 잡고 땅으로 잡고 강철도 땅으로 잡고 땅으로 잡고 전기도 땅으로 잡고 됐네 비행하고 땅이랑 같이하면 개좋네 그럼 벌레를 빼자 땅으로 잡고 터득 town Daniel Stacy 회오리 빼자 의미없다 어.. 치근거려 자석파를 얘는 공격력 낮아서 자석파는 필요한 것 같고 자석이긴 하지만 더스트 슈트 미쳤는데 이거? 뭐야? 영중률 떨어지긴 하는데 120 내가 갖고 있는게? 독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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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기억버섯은? 얘 살릴 수 있잖아? 드래곤클로 독 열풍 드래곤클로랑 열풍이 있긴 한데 비슷하고 열풍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얘 가르칠게요 성원순 성원순 가르치는게 낫겠지? 가르치고 렌즈 하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어차피 좀 명줄 떨어져서 아니네 나머지는 또 높네 얘 전기에 전기에 취약하긴 함 날개 날개 날개야 비행이 3개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라이벌 아냐? 55? 55 라이벌 아닙니까? 55 95 145 195 맞나? 그리고 관장 20부터 나왔죠 20 50 50 50 50 50 50 50 110 140 170 아개 조직은 뭐야? 아개 조직도 있어? 아 아개 조직 짜증나네 55에서는 일단 라이벌만 있어요 성원숭 성원숭 엑시젠트 엠새꽃 배울게 없는데? 버터? 드래곤 클럽 드래곤 클럽? 어차피 특공형이니까 그냥 상처약 매기고 라이벌 어차피 만나야되니까 좋은 상처약 매기고 금구슬 받고 라이벌 라이벌 뭐부터 나오지? 풀 나오지? 풀 풀 나와 풀로 바꿔줘야되는데 그룹 에벌 응 하하 미친놈아 아악 氣 난 열매먹는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50초? 세상에서 쿠킹몬 열매 먹이고 도피 안쓰고 여반가구 주먹밥 먹고 근육 남기는게 제일 아까운 남자 어 나 싫어 반절 싫어 난 싫은걸 어떻게 해 싫은 감정이 드는데 좋다고 할 순 없잖아 뒤졌어 흡수할 필요도 없어 화염방사 아 맞아 이걸로 바꾸지 다시 바꾸자 힐로 바꾸자 오케이 오케이 롬퍼스 요거는 똑같이 통하죠 특공이 떨어지구요 비행 그냥 가자 아프지만 한 대쯤은 맞아줄 수 있다 여기 근데 이거 나 아직도 이해를 못했는데 지역에다 거는거죠? 지역에다 방어 올라가고 어어? 95 두배면은 190 이거는 자속이니까 150 190 150 쭉 빨고 싶은데 이게 아 1.5배 아 1.5배 문포스는 갔네 아 지뢰겐 지뢰겐 지뢰겐은? 지뢰겐은 나 잡을라고 하나 준비한거 있지 않았나? 지뢰겐 잡는거 지뢰겐이 지뢰겐에게 지뢰겐에게 재우자 잘 모르겠다 재우자 갓살키 춤추어 또 재워도 되죠 여기서 안겹쳐요? 근데 내가 먼저 때리거든? 얘 깨워도 괜찮아 나비춤 스피드 빨라서 오케이 나비춤 아 아 일어나서 때릴 수 있구나 자 이 새끼 바로 갈게요 그냥 아니 나비춤 한 턴은 자니까 여기서 여기서 밀자 여기서 밀자 4 4 4 아 이럴때 벌레였으면 자속에다가 그냥 담가버릴수 있는데 100 이거는 1.5니까 이게 덕분에 그니까 아니 벌레의 야단법석은 100에다 자속이란 말이야 나비춤춤 버터풀 어떻게 잡으려나 어? 드래곤 반감이에요? 벌레? 드래곤 반감 아닌데? 드래곤 반감 아닌데? 땅 60 상대 스피드 떨어뜨리는게 좋긴 한데 스피드 떨어뜨리는거 이거 스피드 떨어뜨리는거 이거 개빡돌게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더스트 슈트 안맞으면 분함의 발구르기 못맞춰? 분함의 발구르기 그리고 맞았어? 분노해지 뭐 스피드 60이 없죠? 60이 없으면 문항에 갑니다 짜몽열매 짜몽열매 리자몽 스피드 토개데마루? 조체 왜해? 4배 잘 맞히기 더 잘 맞춰 이제 어떡할래 나 더 잘 맞추는데 나 계속 맞추는데 어쩔래 번개타입이 조금 약해요 제가 근데 어쩔수없어요 이게 제약이 있어가지고 10피드업? 10피드업하면 좀 편하게 가는데 10피드업하면 좀 편하게 가는데 아 전기력 성운순 다 비행이네 다 비행이네 땅 아 죽어버리네 아 땅 채워 나 맞췄어? 이 새끼가 근데 자석이 아니야 고스트가 빵 이 새끼가 빠살멸맨 성원성원아 죽어 아 또 나와 또 나와 다같이 맞으니까 빵 스피드 빠르니까 스피드 사전이야 지금 이거 하나 올려주자 누구 올려줄까 열폭 수명가루 좀 올려주는 것도? 아니면은 임파이트 올려주자 투구뿌은? 좋지 않아죠 일단 채워 패시브 가속력이 뭐지? 패시브 가속력이 뭐지? 패시브 가속력이 뭐지? 1타 날건데? 1타 안날수도 있어 나홍이가 주어고요 아 터머다 속업이야? 코일 수명가루 수명가루 여기는 자 60층 없어요 채워 나비춤 꾸유일까? 원골찬 싫은소리? 미쩌식이 수명가루 나비춤? 미쩌식이 벌써 두개 올랐어 찬물같은걸 끼웠나? 나홍 잘 맞히기 잘 맞히기? 잘 맞히기 하나 가져가면 편하죠? 잘 맞혀야겠다 아쿠아단 쪼무레기 아 시키꺼 놀려놨다니 자라 춤출까? 코골아? 이 새끼가 코골이가 있어? 미친놈 아냐? 또 초 또 초 꺼져 신편 고고 출발 가죄장군 자 자라 스피드 한번 빨라졌는데 나 어떡할건데 나비초 한번 껴놓고 어 아 일어났네 수끼가 아아 사방팔방 뿌리기 좋아보이는데 사방팔방 뿌리기 이거 좋은데? 교체만 안 알려주면 이거 사방팔방 뿌리기 얘 특공인 그니까 버블? 불 나오면 버블인데? 감찰 나오면 페어리 페어리하면 돼 버블 근데 버블이 역속 나오면 한번 쭉 빨아가지고 버틸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왜냐면 120이잖아 역속이면 불 나오면 도망가야지 무슨 소리예요 언제까지 도망만 갈 건데 5폭을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5폭 아 근데 자속이잖아 기드 버리라고? 그건 지랄이에요 진짜 기드 버리는거야 생.. 문포스? 문포스 드래곤 잡을때 뭘로 잡을걸? 살펴봅시다 또 살펴봐 페어리로 뭘 찌를 수 있죠? 격투 찌를 수 있죠? 드라곤 찍을 수 있죠? 악 찍을 수 있죠? 독으로 뭐 찌를 수 있죠? 페어리랑 풀 찌를 수 있죠? 독 타입이 좀 별른데? 페어리말고는 잡을게 없는데? 어차피 5폭설 상황이면 꽃잎댄스 추지 않을까? 로파파? 그냥 에어 슬래시 꺼져 아마 죽을뻔 영린 아.. 이것도 배워야되는데 드라곤 드라곤 드라곤.. 드적드 한번 들어가야되는데 이거 좋거든요? 드적드 저 여기 문주 더스트 슈트 빼라고? 분함의 발 두루기가 이게 폐허리 잡는 용이잖아 독이 폐허리 나오면 격투가 조지는데 타점이 굉장히 낮다고요? 쓸데 있는데 이거 분명히 그 나중에 막 레쿠자 나오고 무한 따이노 나오고 할 때 군주? 군주로 버려? 근데 내가 자속이 없어 이제 자속이 없어서 군주 버리는 게 맞을지도 군주 버려 칸라 열매 주워왔구요 아 또 야무지게 주워왔어요 아 잠시만요 으깨끗 아 자 어? 근육몬 수명가루 여기서 춤 다 춰놓자 다섯개 천사 끝나 한 번 하나 하나 1. 1. 2. 2. 2. 3. 2. 3. 4. 5. 5. 6. 나비춤 은근히 많이 쓰는데? 5. 5. 5. 5. 아쿠아단. 아! 다 풀렸다. 아! 제법. 일단 제법. 춤추어. 깨지마. 한번더. 한번더추어. 깨지마. 오케이. 뒤졌다. 자속. 아! 애매하네. 진짜. 어? 애매해. 벌레. 벌레의 야단법석이었다면? 아. 자꾸 벌레의 야단법석 생각나네. 아. 한번만 더 울려야 돼. 한번더 울리면 한방이 끝나거든? 깨지마라 오케이 아 특수가 단단해 정신사랍게 야단법석이여 오히려 오히려 버터풀한테 주는 것도? 특공 뻥튀기한 다음에 예리한 부르 뻥튀기한 다음에 왜다부르 왜다부르 부리가 없는거? 좋을지도 됐다 이제 부족한 이거 됐다 괴력몬? 어? 이거 좀 잡고싶다 근데 어떻게 잡아야해? 잡을 수가 없는데 죽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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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렇게 잡고 나와 아 지껏올리면은 자 아 어어 자라고오 두번은 두번은 자더라 확정 두번이에요 원래? 자는게? 아뇨 두번은 보통 잦은데? 두번은 보통 잦은데? 아 뿅윤가? 못 믿겠어 조금이라도 떠있으면 다 못 믿겠어 고래왕? 아 잠깐만 불안하다 고래왕 오케이 오케이 뿌리가 있잖아 뿌리가 나 뿌리가 있잖아 뿌리 나홍의 픽업으로 또 이게 1포인트짜리 버터풀이지 스피드특권 어? 이거 쓰.. 이거 전력적으로 쓸만한데? 짜몽 영 energies 두고 싶은다 으으으으음 일단 볼께요 음 피존우 피존우 주면 되겠다 피존우 성원숭 성원숭은 특빵 올라가는 걸로 했고 성원숭 나쁘지 않으니까 피존수 주면 되는데 진화하면 특공용 돼요? 얘 특공용 돼? 아 또 봐 이거 특공용? 아 메가네 근데 메가가 나올 수도 있네요 그럼 성원숭 주자 안전빵 성원숭 주자 근데 특방도 좋은데 메가지나 리자몽 주는게 좋겠네 얘 나중에 줄 수.. 이게 안.. 민트를 바꿀 수도 있나? 근데 성원숭은 특방 은근히 좋거든? 이게 은근히 좋아 이 특방 올라간게 은근히 잘 버텨 근데 이 재미를 볼라면 분노의 주먹이 같이 들어가서 버티면서 약간 딜탱으로 가는게 좋은데 분노의 주먹 안하니까 그냥 명랑 민트로 성원숭 하자 먼저 때리면 버틸 필요 없죠? 세 번 올라갔어요 빵! 힙업! 힙업! 또 주웠어? 빨리빨리 바꿔줘 주사일 열매 누구 줄까? 열매가 뭔지 모르겠네 열매 좀 정리 좀 하자 잠시 후 방어가 상승 이거 피피지 특수방어 특수방어는 성원숭 요거 알바우처 응 탁군 얘 특빵 되게 센 애 아니야? 그리고 부리가 저 강철에 안 먹히는데 그래도 3개 올린 게 낫죠 제목 일단 제목 조금 더 올리자 조금 더 올려 오케이 이제 죽겠지? 반감이어도 죽겠지? 반절 왜냐하면 나는 부리에다가 반감이니까 기어 버섯 미쳤죠 폭풍 아 나중에 이게 되면 녹아두로 해서 폭풍으로 간다고? 아 좋네 나 그러면 메가 피존투도 해야되고 리자몽도 진화해야되고 버터풀도 메가 있지 않아요? 나홍도 메가 있고 다 메가 있잖아 냄새꺼도 냄새꺼도 냄새꺼 왜 지나와나냐? pp 채워야되요? pp 채워야되요? 흠 전 아까워 그 대신 얘를 안 주면 내가 과사 열매를 따내줘 얘네가 은근히 쓸 것 같은데 냄새꼬도 하나 주자 끼어르 떨 것 같다 균살열매 또 주어왔구요 미쉠열매 가져가는게 맞나? 미쉠열매 금구슬 말고 미쉠열매 미쉠열매 쟤 미쉠열맞 화방 나도 닿았나? 아 뿌유였어 민아니야 미쉠열맞 아 나홍이 또 주었어 좋아요 깔끔하구요 흥사고스 행사구스 잠깐 여기 70층 관장 하나 있네요 관장 아싸! 레에 커 레에 커 자라 자라 춤추고 춤추고 죽어라 아 이거 리프의 도르로 해야지 냄새꼬가 아르꼬가 되요 결심냈어 성원숭 성원숭 격투로 바꿨죠 인파이트 와 안죽은거 봐 열심히 해서 이제 대박이야 파르르 나비충인데 너무 사기 아니에요? 아싸 리셋열매 네 세 개가 올라가 말이 안 돼 스피드 포함해서 세 개면 진짜 말이 안 된 코골기 다진마다 세 개가 넘어 코블리 코골기 화장실좀 갔다올게 페라페 버터풀 교체 안하죠 물 교체 냄새꼬 에어슬래쉬 우리편 안맞죠 맞아? 왜 맞아? 근데 0.25배라서 괜찮지 않을까? 왜 안됐어? 뭐야 왜 안됐어? 풀이 죽었어 아싸 너도 풀죽어? 스타일매 계속 주어오네 갑자기 갑자기 왜 이렇게 주어오 스타일매 뭐지? 스타일매 능력중 하나? 스타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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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스타일매 이거 필요없잖아 스타일매 호출 하 조금 더 추고싶다 춤 춤빠람 버터풀 쭈욱 아 자 왜이렇게 깨어나? 춤 춤 춤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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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가 춤빠람 다시 가져와 픽업으로 다시 가져왔어 춤빠람 춤빠람 흔들뿐이네 네 대파로 춤춘거 바로 이어받는거야 포인트 업 지금 부.. 바.. 이건 날.. 나.. 바람인가? 날개인가? 아 나 에어슬래쉬 왜케 올리고 싶지? 더 좋은거 배우지 않을까? 에어슬래쉬 너무 좀 아쉬운데? 아 도구 가지고 있으면 열매 다 먹게 살살 녹이고 열매로 먹게 한 다음에 도구만 나오면 싹 훔쳐오기? 폭풍? 근데 나 명중률 높아 폭풍 몇인데? 칠십? 칠십이면은 괜찮지? 칠십이면은 퇴출되지 않느냐구요? 퇴출되지 않느냐구요? 얘네.. 끝까지 가야되요 열사의 폭풍을 올려줄까? 수명가를 올려줄까? 수명가를 하나 올려줄게 confidence 아니야... 이거 은근히 많이 써요 에어슬래쉬 지면은 안쓰죠? 안쓰죠? 과사열매 에잉 누구 줄까? 리자몽 하나 줄까? 디펜드 업! 아 또 풀렸다 채워 한 번 잤죠 지금? 돌 터지면 이게 나 죽거든? 지금 터뜨리자 그냥 오케이 지금 터뜨리고 얘 깨면은 나 디지니까 강철 일단 제법 우격다짐이 뭐지? 우격다짐 죽이란? 무서운데 갑자기? 우격다짐 일단 춰 뒤져 뒤져 일단 재워 얘 스피드 빠른 놈이거든요? 춤춰 또 자 또 자 꺼져 자 격투일 때 좀 많이 쳐 놓으면 좋은데 두번 쳐 격투니까 두번 쳐 에어슬래쉬 에어슬래쉬 꺼져 갑주무사 꺼져 아 벌레 아 야단법석 아 벌레 야단법석 일단 넘겨 페레 페레쉬 페레쉬운 가라 하아... pp회복을 하는게 좋겠지만 다음까지 스페셜 카드를 보는거죠 가자 짜몽 짜몽 하나 먹겠네 관자 비행 일단 채워 아 뭐야 아 풀은 안자요? 지가 뭔데 앉아 아 아 그래도 내가 먼저다 식물은 잠을 안자지 완전 카운터네 하긴 너무 사기야 사기긴 해 재우고 올리고 지금 사기잖아 말이 안돼요 하긴 이게 맞지 아 미친놈아 왜 니가 붙어 갑자기 피곤해지네 날로 먹다가 꺼져 미친놈아 미친놈아 말해봐 그냥 미친놈아 미친놈아 여긴 무난하게 가면 돼. 버터풀로 바꿔 10개 아싸 에픽 자 베일? 뭐야 베일이라는 건 제가 더 빠르다는 거야? 타우린 먹고싶다 저거 근데 과살매 때문에 안 돼 쟤가 더 빨라 말이 돼? 일어났다 아 앞에서 죽었어 아 왜 빠른 거야 금붕어가 금붕어 주제 이제 내가 빠르다 두번 하니까 내가 더 빠르다 금붕어 주제 핵업 2개 하면 어떻게 돼요? 예부 예부 2개 하면 중첩 돼요? 아 근데 벌레 야단법석 떨고 싶은데 나 어? 아 이건데 또 뭐 주웠어? 과살매 아 야단법석 떨고싶단 말이야 아 야단법석 떨고싶단 말이야 어때? 피전툰 하나 주자 등판은 안하는데? 어 깨라도스 어? 근데 비행이네 또 불 나오면 불 나오면 다 타죽네 나? 불불로 붙는거 아니면 다 타죽네 나홍을 이제 슬슬 나 비행관장인데 일단 자 죽을라나? 죽을거 같다 전기 나와도 타죽는다고? 나홍 메가진화되면 악타입 생겨서 좋아요 1세대 비행으로 제약 걸걸 아 근데 얘가 이제 쓰읍 아 나홍 조금 더 써? 사실 피전투 빼고 쓰면 되는데 피전투 빼고 왜냐면 비행이 너무 겹쳐서 근데 피전투한테 이미 줬네? 불의를 일단 춰 일단 춰 앗 일어났어 아아 왜 준걸? 아 몰라 나중에 나와 게라도스 또 나와요 호들감도 호들감도 어차피 또 나와 아 아 아 아 아 아 리자몽한테 줄까 이거 뭐 눈 넣지 비행 있네 리자몽주자 아니 버터플 줘 과사 열매도 정때나 오 비행이 너무 많다 아 또 줄었잖아 자라 느려? 느리면 당해 비오면 가루 빨리 깨지 않죠 시켜져서 아 바위 이거 4배인데? 죽여야돼 아 옹골참 나 어떡하냐? 아 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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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우기 잘했다 폭풍 베어 놓을까? 베어 놓자 메가지나 할수도 있잖아 태우기 잘 폭풍 전광석화? 아 피전2 공격이에요 원래 근데 메가지나하면 특공대인데 아 고속을 빼자 자 시랄말고 자 대 178 구리 두개 메타몽? 자 메타몽 어차피 변신하는데 시간 걸리잖아 그쵸 춤추어 깨어나도 안 무서워 일어났어 변신 이때 때려도 되죠 개꿀이죠 빵 변신하면 랭크업도 복사해요? 야 그러면 누가 먼저야? 아 큰일날뻔 했네 흐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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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엉 픽업 피까드레인 봉대업 짜몽열맨 재우고 피..피빨기? 근데 땅속성 그거 없애야 되는데 땅을 뺄까? 재우고 빨고 재우고 빨고 재우고 빨고 음... 그리고 자속이 아니야 75인데 역속일 때 빨아야 되는데 물, 땅, 바위 바위 만나면 쭉 빨 수 있죠 근데 바위 만나면 땅 만나면 날라 스팸은 되고 물 나오면 땅은 어차피 날개가 있네 불이라도 찔러요 근데 땅 어차피 공격할 때 불 못 찔러요 어? 아 불 찌를 수 있네? 아 방어가 그게 아니구나 이게 화상상태로 만들면 깨네? 잠이? 화상상태로 만들면 깨네? 잠이? 화상상태로 만들면 깨네? 잠이? 아... 화상에 안 걸려? 잠들면? 근데 이러면 재웠어 열사의 폭풍을 걸었어 근데 마침 재가 빨라 깨어났어 나 때렸어 풀렸어 화상 걸렸어 피읍 할 필요 없는거 아님? 그렇긴 해 포인트 업이나 하자 요거 에어슬래시 하나 올려주면 아주 좋죠 픽업 냉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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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드래곤 만났을때 냉펀 드래곤 만났을때 냉펀 망쳐야되는거였지? 급성 독배? 아 드래곤은 어차피 영린으로 잡네? 얼음을 한번 더 봅시다 독은? 독이 이게 안좋아 해오리 얼음은? 땅 비행풀 비행 만나면? 나 비행 만나면? 할게 없네 풀 만나면? 할게 없네 땅 만나면? 할게 없네 드래곤은? 드적득 이거 그냥 노말처럼 써야되네 그러면 페어리 어차피 찍어야되고 영린을 뺄까? 공격력이 좀 차이나긴하지만 맞다 냉펀 냉펀 어? 게라더스 나왔다 자 이제 바꿔줍시다 근데 얘 죽일 수가 없는데? 교체할까? 바로 던져도 돼요? 잡았다 특성 위협 위협 좋아요 공격 올라가고 방어 떨어지고 나쁘지 않은데? 불비행, 벌레비행, 물비행, 노말비행 나홍을 뺄까? 피전트로 뺄까? 아, 존량이 조금 더 쓸 수 있긴 한데 피전트로 활약 가면 그림이 전혀 안 보인다 나홍이, 나홍이 보내자 나홍아 가자 사비행 성급 민트 스피드 스피드 올라가고 방어 그럼 별로죠? 굳이 하려면 개빠른 애한테 더 줘가지고 하는 건데 쭈살렬 구십은 없었다고 했지? 특방 올라간 방어? 소원 요시구 픽업은 후반에 빛을 발하는데? 생각이 있어요 다 이거 한번 체크 팀원 체크 자 특빵 특공 특빵형 특공 특빵형 얘 방어도 좋네 방어 특빵 특공형 얘 좋은데 전체적으로 스탯이 아 전체적으로 좋은게 얘가 족구리구나 특빵이 좋고 스피드형 스피드 공격 특빵형이 아니야 애초에 다 특빵 130은데 특출난것도 아니야 특빵형이라는건 없어요 전체적으로 특빵이 다 좋네 애들이 특빵이 다 좋아 애들이 방어는 갸라도스가 조금 떨어지고 공격이라 방어 갸라도스랑 그게 누구야 나비가 조금 없고 음은 열매 어? 어? 에스포 골덕? 자라 습기 스피드 올라가고 공격 떨어지고 좋은데? 개라도스 뺄까? 전기 나오면 다 튀겨진다 진짜 우리 전기 나오면 다 튀겨져 습기는 구린데? 망각술 망각술 사념의 법칙 우리 비행이 너무 많아서 에스포가 필요가 없어요 격투 잡는 용으로 하거나 해야되는데 필요가 없어요 독은 그냥 패면 되고 가라 칼춤? 칼춤? 칼춤 못추네? 아 용춤이지 스피드 스피드 버터풀이 먹어야 돼요 왜냐? 빨라야지 재우니까 근데 나중에 나중에 짜몽 열매 같은 거 있으면 아 짜몽이 아니고 뭐지? 무슨 열매 시시 풀어주는 열매 있으면 이거 재우는 거 안되잖아요 리셈 열매 있으면 리셈을 빼면서 어떻게 재워? 나 디지는데? 한 턴은 잠드니까 아 그래? 개사기네 그러면? 아 얘 빨라 짜증나 디져 그냥 얘가 리셈을 다 빼버려야겠네 7위 열매 공격이 상승? 7위 열매 야거리 어군 디지말네 설탕 설레 rein McCarthy 디게 아릴리? 아브리 미스트베이 эксп 기저 시기 블erst 미스트 베이커 이건 뭐에요 이거? 칸 다는 거? 스티베이커 이건 뭐에요 이거? 칸 다는거? 가끔씩 확 딸때도 있고 조금 딸때도 있고 딜이 너무 세면 뚫릴 수도 있고 그 칸을 넘어서는 그건데 그 칸을 또 넘어서는게 있어서 그거 넘으면 뚫리고 아니면 아니고 극형이네? 바닥 트리오 90이니까 라이벌 라이벌 만나네요 95에 아! 내가 먼저 해야지 아싸 개빠르네 한 두번 추니까 내가 더 빠르네 두번 추니까 시피드업 시피드업 하나 가져가? 라이벌이니까 시피드업 하나 갈게요 아 이러면 좋죠 얘네 뭔데 이렇게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쳐버려 꼬니 댄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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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잎돼서 한 번 추고 싶은데? 안출래? 뛰어올라? 어쩌고래 빵 빵 빵 빵야예요 쭉 빨고 쭉 빨고 아 더이상 훔칠수 없는게 좀 안타깝네요 짜몽열맹 좋아 교체하시겠습니까? 예 버터풀 버터풀 수명가루 꽃잎댄스 쟤 왜 안달았지? 안 맞은건가? 쟤 왜 안달았지? 안맞은건가? 쟤 왜 안달았지? 과살맹 과살맹 피존순은 주지마 교체하시겠습니까? 예 리자몽으로 가야돼 왜냐 다음 라이벌을 위해서 과살어매 피전투도 아이템 없지? 뭐야 이 아이템이 있네? 아 피피 확인해보라고요? 아 넉넉합니다 언제 먹었지? 랩업 시키자고? 아니죠 과살어매죠 먹을 줄게 없어 과살어매 생각나요 날 잊어버리고 있었던건 아니지? 자 풀이란 말이에요 무기겠죠? 근데 물을 꺼내요 의드래곤 꺼냅니다 얘 의드래곤 그쵸? 의드래곤이니까 의드래곤은 드래곤이니까 드래곤은 분명히 분명히 의드래곤 끊을 수 밖에 없어요 한두번 당한게 아니죠 의드래곤 방어 시에 비행은 아니죠 불꽃은? 용의 숨결로 카운터 앗 아 에어스레쉬도 반대였어 바꿔야죠 물로 바꿔야지 물 근데 비행인데 풀로 풀로 빠겨야겠다 냄새꼬 얼음? 나 불인데? 왜 얼음을? 판배니까? 쟤 빨라요? 마기라스 공부 나 스피드 빠른거 있는데? 마기라스 존네 느리잖아 야 미안합니다 뭐야 담당 일찜 왜 깨워놨지? 어? 자라 자 아 리셈 리셈 개쉐이야 아 바위 깨면 나 사망인데? 잡자 일단 잡고가 자 잡자 자 얘 빠르긴 빠르거든? 하지만 나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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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먹었고 한번 했으니까 까로 나부터 자 일어나면 나 조진다 두배 데미지 받는다 춤춰 목숨 걸고쳐 살살살 안깨게 아악 어 살았다 나부터지 나부터지 재호가 한번 더 춰? 아냐아냐 잡을 수 있다 잡어 나비춤이 특빵도 올려줬기 때문에 스왈로우 스왈로우 장군하 잠빼라 짠 조금 더 출발해 안될 오케 250씩 달거든? 다소 심각하게 문신서와 싸우고 계십니다 두개? 소원 감사합니다 족박 버터풀이 또 해냈습니다 너 대체 뭐야? 난 나야 누구도 날 규정할 수 없어 던지미 드레인펀치 로그 볼 좋아요 깨울 필요도 없어 얘로 그냥 쭉 가 밥벌레 깨우지마 수명가루 수명가루 자 한 대라도 맞으면 두배? 네배야 목숨 걸고 한번 초 자고 있어 몽골참 몽골참 생각 못하고 뒤질뻔 방금 그 돈이면 그냥 좋은 상취약 샀어 지금 전쟁에서 이겼는데 어? 끝나고 파티하는데 거기서 음식 남겼다고 뭐라 그래? 파티할때는 효율을 생각하는게 아니에요 바로 밀어 스페셜 업 호롱 시피드 스페셜 업 특수공격 더 올려갔어 스페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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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 빵! 안 죽어? 아 큰일 났다 뭐야 쟤? 와.. 큰일 났다 와... 이렇게 올렸는데도 안 죽어? 쉴드가? 쉴드가? 다음 관장 관장판 돌핀맨 이름이 돌핀맨이야 자 관장 하나 있어요 물관장이겠네 물관장 얘가 특수막이에요? 일단 자 아 아직도 제가 스피드가 더 빨라? 이젠 내가 빨라? 메이크업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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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둥's 야단법석 야단법석 나 야단법석 하고싶은데 야단법석 해지면 얼마나 더 세질까 이 야단법석 90.. 90의 야단법석 특방까지 떨어뜨려 특방까지 떨어뜨리면 열사가 더 좋은데 이씨 딴 갯을 버려야지 갸라도스 일단 채워줘요 자 갸라도스 상태 어떻죠? 겁나는 폭풍 겁나는 얼굴 쓰레기만 있네요 아쿠아텔 폭포르기 얼음.. 얼음 음리 같은거 좀 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얼음 음리 하나 있다 이거 굉장히 쓰임새 좋구요 깨물어 부수기 이거 괜찮고 일단 얼음 음리부터 하자 용춤 용춤? 아 맞다 용춤도 있네 어? 야도란! 나를 서로 분해할 수 있네 빠진다 하면 피존2 빠진다 하면 피존2 지금 피존2 딱 빼면 된다 근데 놀라운건 피존2를 빼도 번개에 다 튀겨지는건 똑같애 여기서 살면 잡고 아니면 카드타? 오케이 미친거 아냐? 재생력 특빵 스피드 어차피 느리잖아 야후던 어차피 느려요 스피드 느리면 좋고 특빵 올라가면 좋죠 특빵 어 난 되게 좋은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좋네 특공 야 얘 미쳤다 버터플루 버터플루 올리고 얘 특공 어? 침특이네? 오 좋은데? 건방 다 좋은데? 지금 내가 그거까지 있잖아 피존2 다 빼놨거든 작업까지 해놨거든 존2 꺼지시고 아 근데 얘 아깝다 그 타우린 여기 채워주는게 좋겠지? 얘는 매가 돼요 얘도? 야후돈도? 매가 없.. 아 있다 얘 매가 있다 어? 그럼 조갑이 갑옷으로 바뀌는데? 아 방어가 갑자기 확 올라가 메가야 돌안되면 특공하고 개 좋네 그래 이리 가 이쁘게 의사 안아프죠? 로브 비닐 로브 너는 로브 다 아프죠? 안 아프죠? 아 마이페이스 냉정 그 대신 특빵이 아니고 특공이 올라가 이게 더 좋지 않나? 근데 마이페이스 아 특성이 하고 하면 좋았는데 그리고 에스퍼 공격이 없네 아싸 왕징을 누구 줄까? 풀죽음 빠르네 갸라가 해야 되나? 리자가 해야 되나? 스피드 189 성원숭이다 성원숭 성원숭이 빠르다 야도란 주면 야도킹 돼? 근데 야도킹 되면 안되죠 아 야도은이야 이미 난 볼장 다 맞구나 성원숭 줄게요 돌핀맨 쭉 빠라 개빠르고 특.. 이 새끼 개빠르고 짜증나 안빠르게 생겨가지고 링샤 열매 급소리받치기 좋아지 성원숭까지 줘 성원숭 완전 그냥 어? 아 완전 죽창 쭉 빨어 아 쭉 빨어 얘 왜 진화 안하지? 아 리프에돌이지 난 진화하고 리프에돌이 또 쓰는 줄 알았는데 아니지 아 나 근데 아이템 먹을게 너무 많은데? 나왔다 리프에돌 냄샛고 됐다 아 스탯 꽤 좋거든? 라플레시아 꽤 좋아요 캐모언 라플레시아 왜왔나 라플레시아 라플레시아 빠밤빵빵 어? 나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490 그렇게 안좋네? 얘도 맥아있네 꽃보라 스피드가 다 빨라 짜증나게 개쉐이들 지도 엽록소 쓰잘데기 없네? 엽록소 아 숨겨질 장소 갈 수 있어요? 스피드 쭉 빠르 아 진짜 왜이렇게 빠르지 저새끼들 아 내가 느린거지 아 버텼어 미친놈 뒤져 아 버텼어 미친놈 뒤져 1세대인데 거다이맥스는 된다고 하던데? 내가 지나라 아 2세대 4세대 3세대 아 앗 귀찮겠습니까 예 버터풀로 자미솔솔 버터풀 수명가루 아 독파리를 잡는게 나올지도 수명가루로 게라더스 꽃잎대스 한번 찌끄려 찌끄려 아 싫은소리 방어 크게 떨어져 제발 오케이 디버프하고 찌끄려 수명춤 아 나비춤을 쳐버렸네 꽃잎대스 그냥 랜덤이에요? 미친놈이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맞은건가? 쟤 일어나겠다 잡고 나 때릴수도 있어? 아 나는 아니네 족구리잖아 꽃잎대스 풀린다 정기 자석팜 정기 자석팜 개빡도네 아쿠스타 얘 진짜 싫어 얘 진짜 빠르고 얘 진짜 싫어 얘 독도 분해되는데? 어떡하지? 난 쟤가 너무 싫어 어? 쟤를 잡으면 되잖아 난 쟤가 너무 싫어요 생긴거는 느리게 생겼는데 개빨라요 어? 좋네 얘도 특공이네 우리 특공 뭐 그거야? 물? 캐라도스 버리면 되지 않을까? 야도란 버리라고? 전기구 있지 야도란은 칠하고? 야도란은 좋아요 두배짜리가 엄청 많아 두배짜리가 엄청 많아 물 레스퍼인데? 일단 재워 아 제가 먼저 하겠지? 내가 먼저 하겠지? 내가 먼저 하겠지? 잡아봐? 안 죽으면 잡음 안 죽으면 잡음 오케이 뻔 팔광? 공격 방어 구린데? 상대의 명중률 떨어지 않고 폐피를 무시한다 그래도 별가살이 추가됐어 자 이제 관장이거든요 물관장 자 이제 관장이거든요 물관장 리셈 열매를 주지 않고 스피드업을 가져갑니다 스피드업을 가져갑니다 치즈웨 스피드업 핸탱게 재워 오케이 너주면 좋지 너주면 좋아 자 이제부터 똥꼬쇼 시작합니다 눈치보면서 슬슬초 오케이 2배니깐 죽겠지? 선생님 몰래 춤추기 뚝 떨어지면 4배야 나 아 옹골참 미친놈 아 잠 못자 내 말했죠 잠 못자는 상황 생긴다고 아아아아악 죽었어 나 얼었어 어는거 어떻게 어는거 뭐야 어는거 상태 이상 얼으면 행동 분명히 된다 안풀리던데 저번에 보니까 아 나 리셈 열매 내가 더 빠르죠 위험하니깐 바로 잡자 한번만 더 추자 한번만 어 일어났네 아 리셈 리셈 열매로 한번만 더 추 아 이씨키야 스피드 떨어뜨려? 쟤 뭐 쟤 뭐 쟤 뭐 이러나 세번쳤어 돼 빵이에요 선생님 몰래 춤추기 빵이에요 자 춤 다 췄어 자 춤 다 췄어 자 춤 다 췄어 오케이 됐죠 얼음 갈까 얼음 힝 파르샘? 그 연속 기술 다 터뜨리는 파르샘? 오! 얘 좋아 나 플러스 아 나 물관장 되겠네 근데 얘 드럽게 안 잡혀 나 저번에 잡을라고 했었거든? 얘 드럽게 안 잡혀 HP가 높네 진짜 안 잡혀 근데 느려 되게 땅땅하고 되게 쌤 재우고 아 재우고 조금씩 해볼까? 아 아 씨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이거 순속으로 해도 되겠는데? 오케이 잡았다 쪼가비 갑옷 특공 올라가고 스피드 내려가 이 스피드 그렇게 안 높거든? 쪼가비 갑옷하고 어 아 이게 좋은데 저수가 아 이게 좋은데 저수가 이게 특공이죠? 비슷하네? 공격특공 다 쓰네? 비슷하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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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서 넣어야 될텐데 갸라도스를 쳐낼까? 용춤 갸라도스 근데 지금 약간 좀 위험한게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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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특공이야 성원숭 빼고 근데 버터풀에 올라가는걸 다른 애가 물려받아서 좋긴함 근데 갸라도스 쳐내면 근데 얼음이 하나 필요하긴 하거든 비행 빼고 비행 하나 쳐내는게 맞아 비행이 너무 많아 지금 어 얘도 메가 되네? 얘 메가 되면 미쳤는데? 나 만약에 메가 되면 여기서는 뭐 뭐부터 제일 올리는게 좋아? 갸라도스겠네? 그러면 메가면 메가 1세대 된대요 나오는거 먼저라고? 아 그니까 메가 메가면 6개중에 하나 올려야 될거 같아 아 그 해당하는 돌이 나와 아 그래요 그럼 얘 안나올 확률이 더 높네? 아 근데 라프라스? 아 라프라스? 야도란? 라프라스 야도란? 야도란을 뺄까? 야도란? 아 못 고르겠어 기행 야도란도 귀엽단 말이야 야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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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도 but 털에 야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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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장 아 테라스탈 필요없다며 어 테라스탈로 하나 뺄까? 테라스탈로 그 하나로 바꿀 수 있잖아 비행같은거 빼버리면 되잖아 테라스탈로 쓰면 어떻게돼요? 10턴 제한이 그리고 뭐가 좋아하죠? 자속 2.25고 그럼 그 속성으로 약간 벽댁같이 되는건가? 아 메가지나왔냐? 그럼 이걸로 갈게요 큰 금부술 악의 조직 나오구요 없어요 악의 조직 조식이라고 썼네 여긴 악의 조직 115에 나오고 안나오고 뭐야 악 빨라? 한 번은 버텨요 내가 여기꺼? 악 내가 이제 더 빠른가? 쟤가 더 빨라 우와 아 성공기야 근데 왜이렇게 빨리 깨어나 쟤 방어 방어의 야도란 한 번 써보자 사념의 박치기 특공이 훨씬 높죠 물에 파동하고 사념의 박치기 빼야되네 애초에 아기인데? 아싸 이걸로 때렸어요 이거 안먹히는건데 안아프죠 딱딱해서 맞을거 다 맞고 싸우면 돼요 야도란 어 맞을거 다 맞고 싸우면 돼 그리고 교체해주면 3분의 1도 참 2천번은 한 대만 더 맞여주죠 앗 물 쭉 빠러 쭈욱 빠러 시카이저 쭈욱 빠러 악타입이야 물타입이 아니죠 쭈욱 빠러 심반마려 쭈욱 빠러 쭈욱 빠러 물 날김 다음 쭈욱 빠러 시카이저 쭈욱 빠러 쭈욱 빠러 아 어 앗 아 아 앗 앗 앗 냉해 입었어 나도 쭈욱 빠러 앗 앗 앗 앗 앗 앗 앗 기력의 조각 플러스 파워 공격력 슬릴이 아 갸라더스 안 바꿨지 플러스 파워나 기둥 하나 쓰고 200 150 고급 상처야 그냥 쓰자 플러스 플러스 쓰자 플러스 어 여기도 라프라스 있다 만약에 저수, 저수 있는거 하면 라프라스 잡아도 돼요? 아, 더블 배틀이네 잡아보자 저수네? 근데 저수... 안 돼 있네? 기억버섯 야도란좀 깨워줘야되거든요? 껍질의 숨기 아픔 염동력 사슬묶기 박치기 망각술 개인금피우기 자기암시 비바라기 치우파더 좋은게 없는데? 게으름좋아? 힐 특방을 크게 올린다면요? 한번 특공형일때 크게 올리면 어때? 저주는 뭐야? 크기는 두번 아, 나 그 용춘도 배워야되는데 게라더스 공방 공방 증가 나 공.. 공방 필요없는데? 왜 이렇게 나와? 어? 짜증나게? 아, 냉해 내가 부터 때리죠? 근데 내가 부터 때리죠? 아, 근데 나 없는데 나 그거? 아, 먹었다 핏핏 내가 더 빠르겠지? 쭉 빠르 아, 살았네? 아, 아, 씨발 아이스바디? 야 나 엄청 빠르거든? 성원숭? 어? 넣어버려? 쾅쾅쾅 내가 더 빠르거든? 얘가 더 빠르거든? 빠르악! 다음 나 굉장히 빠르거든? 빠르르르르 먼저 때리면 방어 떨어지도 상관없죠? 잠깐만, 이걸로 깨면은 얘가 먼저인데? 빠르르르르 3단계까지 떨어졌어 빠르르르르 빠르르르르 어째 방어 특... 특방이 사라진 채로 괜찮아요, 바꾸면 돼요 어, 요거 하나 하자 요거 하나 하고 아, 피피도 채워야되네 아, 피피도 채워야되네 임파이트 채워? 임파이트만 채우면 되는데 너무 안 uncool 자, 보스 아강? 내가 아쿠아단의 리더다 유감스럽게도 넌 이게 끝이겠군 여가 쎄요? 어? 다시 리셋됐다 보스? 빠르르르르르르르르 아 내가 먼저겠지? 쟤 빨라요? 바꿔 도 분해해 분해해 뭘로? 야도란으로 버텨 오케이 키네시스 너버려 아 악으로 어쩔 수 없다 바꿔야겠다 물 라플래시야 아 너버렸어 아싸 쭉빠라 쟤 빠르다고? 야도란으로 바꿔 또 바꾸겠지? 또 바꿀거야 바꿀꺼니까 나는 그냥 아예 파도를 타 바꿀꺼니까 그쵸 악으로 바꿀꺼니까 파도 타버려 타버리고 여기서 바꿔 아 라플래시야 죽잖아 그냥 싸가게 했는데 성원숭 성원숭 아 성원숭으로 바꿀까? 성원숭이 탱킹이 안될텐데 그냥 가자 아 미친놈 바꿀까? 바꿀까? 아 아 바꿨지 저번에 바꿨지 아 냉.. 냉판을 했어 죽을까? 오케이 안죽죠 근데 또 안바꿀 때도 있어 이 새끼가 얘 날아다니나? 흐 예스 흐 오케이 딱 돼 난 뒤졌다 자 이제부터는 성원숭 임파이트 쇼다 자 그냥 나도 이제 날카로워지는거야 나도 날카로워져 아 어 버텼어 특강이라 그런가? 날카로워지는거야 오케이 여기서 성원숭이 또 해주네요 악타입 그냥 개패고 야 이게 스피드가 빠르니까 너무 좋다 자 좆밟 너블링 비행 두번 때리기 80 끼덩으로 살려? 안살려도 될거 같지 않아요? 라플레시아 정도만 힐 해주고 120은 할게없어요 120은 할게없어요 리롤? 아 이거 리롤으로 해야돼 아 이거 리롤으로 해야돼 이 정도는 주자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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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파라마 스파라마 리롤? 1 6까지 떨어졌어 끼조 어 끼조 안쓰면? 주레겐 어? 주레겐 좋나요? 어? 꽤 좋네 근데 이게 애매하다 이게 다 어중띠게 다 나눠놨냐 음... 아, 쉿 아, 쉿 아, 쉿 류짜몽? 아니요? 아니요 우와 조식 탱커 탱커에요? 조식 탱커임? 시카이죠 짜몽 얼음귀신? 류짜몽 류짜몽이 약한거에요? 류짜몽은 쎄거든요 아싸 부작구마 어? 레즈다 류짜몽은 쎄다 잡아볼까? 류짜몽은 쎄다 류짜몽은 쎄다 류짜몽 이 정도? 류짜몽은 쎄다 어 잡았다 레지 도요밥 엠 라이트 엠 라이트 파동탄 다투곰 교체? 예 라플레시아 자 여기서는 120층은 없습니다 쉬는곳 쭈욱 특빵이 딱 약하게 생겼죠? 멍청해 보이죠? 설전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저런 녀석은 뽐내기 의문 열매 성원숭 눈설왕 눈설왕은 교체해야죠 뭘로? 성원숭이 펀치로 핵펀치 툭 캄라 열매 배턴 터치 배턴 터치 바텀 터치 바텀 터치 나쁘지 않은데 바라풀 근데 바라풀은 원래 있어요 지금 스피드 상승? 좀 빠르네 역전되는 애 역전되는 애 이런 애 라플레시아 리자몽 라플레시아 리자몽 좀 나와라 아 좀 나와라 이제 그만 나오라고 악? 격투? 교체? 성원숭? 네 배 아아 시피드 뭐 스노우 벌레 불 자결통 너한테도 불의 자결통을 느껴주게 하겠다 그만 나오라기 자투공 아 플랫이야 쭉 왜 이렇게 다투고 철벽 크게 올린다 아 아 아이씨 아이씨 스피드 있지 물공을 씹어요 특공은 안씹어요 맘먹구리 불려줘 어 왜 안맞아 아 90이구나 아 이거 확률이 있었어 역겹고 시피드업 조르지야 이걸로 잡으면 되잖아 오케이 이걸로 잡으면 되잖아 오케이 조르하크 얘 전설 아니죠 고저꼬 고스트 아그로 깡으로 조길드업 교체 버터풀 한번 해볼까 희귀해요? 자라 깼니? 자라 근데 레벨이 나보다 더 높네? 아 원환 원환이 뭐야 나 뭐 4가 깎였어? 뭐가 깎였어 PP4 자라 시원하게 에어실레시 한번 써볼까 오케이 로그 볼 아까운데 하나 남겨놓고 싶은데 아 됐다 움퍼맨 아싸 에픽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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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신도 이거 뭐야 이게 떴다 럭키맨에 나오는 영웅 같이 생기는데 사이 원염의 칼 음.. 자.. 130.. 어? 관장 있네요 관장 관장? 어디 관장 만날까? 숲관장? 호수관장? 숲관장? 숲관장? 신이에요? 자.. 회원 방사 우리편 안맞았었죠? 아.. 종이니까 풀이야? 아.. 종이니까.. 아.. 이끄 쓴거구나.. 짜몽이 낫겠죠? 짜몽이 낫겠죠? 우재신도래 아.. 아.. 플래셔 팬들아.. 독? 규체 하겠습니까? 독이.. 벌레한테 세긴 하지만 좌 immersion 제워보고 줄코 한번 밀어야겠네요 아.. 재우고 여기서 다 올리자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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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에요 꺼져 아.. 10도나왔네 공격과 명중력을 낸다 별로같아요 더럽게 없네 수명가루 자 4개 까지 선생님 몰래기 춤추기 4번 4스텝 기억버섯 갸라도스 용춤 할까? 용춤 하나 보여줘 폭풍 빼자 공격 330명 폭풍 아 근데 이것도 의미없어 사실 아쿠아테일 진짜 쓸모없어 꺼져라 공격 춤타입관장 춤춰봐 공격 도둑 돈을 받을까? 짜몽이 좋은데 짜몽 주자 공격 빽 공격 빽 꺼져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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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r 나온다 qua 렉쿠자 무한 다이노 제격하려 샤념의 박치기 빼 매가지나 시키면요? 모르겠어요 정해진다는데? 어? 나는? 나는 지금 어? 선생님 몰래 춤추기 4스텝 버터풀이라고 아 안나와 금구슬이나 열매가 나? 열매가 날 것 같은데 한동안 안할거네 꺼져 나와롯! 히샤라기눈 특공 버터풀 어? 아보크 늘데없겠지? 꺼지시고 나와롯! 히샤라기눈 하아... 하아...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시... 시피드? 버터풀 어? 우쯔보트! 진화까지 다 시켜놨어 우쯔보트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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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플렛이야 꺼지시고 툴... 아... 드럽게 안나오네 잠깐만 다음에 관장이죠 관장 꼼꼼하게 준비해 요... 요정도의 체력도 올려주고 플러스 파워? 아니죠 단풍 툴... 얼레? 자라!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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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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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고 졸라 약하잖아 치력...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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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태색? 하든말도...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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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배? 4배? 이 4배는... 툴... 툴... 졸라 약하네? 리자몽 스피드가 원래 빠른가? 아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네구나 아 되게 좋네 배치 이것도 스탯도 정글 정글 갈까? 잠깐만 라이벌 라이벌이예요 145회 라이벌 자 나와라 하나 나와라 라이벌이예요 칼춤 라플레시아 칼춤 필요없죠 7위 열매 라이벌이예요 Breaks 좋지 하시겠습니까 네 자 나왔습니다 자 튀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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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숭으로 해버리겠습니다 아 아 오케이 과살 쭈욱 나와라 에크로벨 제제 아직 라이벌 하려고 이상한 사탕? 일단 줘? 줬어도 아플거 없죠? 운이 없어? 라이벌 만났을때 쓰잖아 나먹어 섞어? 스페셜 가드 짜말라 이거 스탯 다시 돌아오던데? 보니까 퍼르르륵 펄크업 아 펄크업 펄크업 나쁘지 않은데 시피드업 이거 좋죠 퍼르르륵 긍굴술이나 챙기세요? 라이벌 챙길까? 치업 퍼르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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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르르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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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미쳤다 바꿀까? 안 바꾸겠지? 이거에서 바꾸면 얜 진짜 다 바꿔야돼 매번 여기서 더스트슛 너? 바꾼다고? 어? 아아 야도란 더 빠른 애로 잡을까? 아 영린 아 맞네 영린 드라곤? 페어리가 없구나 내가 영린이 뭐야? 물리 아니야? 그나마 야도란이 300인데 더 빠른걸 봐야되네? 더 빠른걸 봐야되네? 성원숭보다 더 빠른게 없는데? 리자몽? 퍼르르르륵 버텔풀 벌라고? 자라졌어? 안맞았어! 엄니가 안맞았어! 혼란에 빠졌다 여기 먼저 재우자 재워지나? 스웨어 선생님 몰래 춤추기 야야 깨어나면 나 기진다 진짜 일어나지마 오케 안 일어났어 오케이 아..씨.. 어우 내가 먼저야 여기서 스피드 최대한 올려놓고 죽여야돼 안그러면 조집니다 진짜 잠깐만.. 아악!! 어 잠깐만 살았어 어 암.. 어쩌.. 평소 좀 틀려놓을걸 잠깐만.. 아.. 그냥 쓸까? 하나 잡고 그냥 들어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써놓자 써놓자 죽여놓고 가자 죽여놓고 가 뭘 추는게 나아 맥쿠자마 안나오면 돼 아악!! 아악!! 아악.. 아악!!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렉투자도 내가 먼저면은 그냥 에어슬래쉬로 계속 밀어 일단 재우고 생각할려고 하는데 얘 좀 빠를거 같은데? 죽여 그냥 일정도만 돼도 세네 왜냐하면 얘가 그거야 부리 두개에다가 특공 올려주는 알카로이드에다가 쉽게 하면 됐잖아 그냥 이렇게 그리고 나 이거 안했으면 좀 큰일날 뻔 이거 스피드업 버프 명상 특공과 특방 요것도 좋은데 아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데 육문 이거 육문 육문 야돌한 육문 좋은데 육문 ㅎ ㅎ ㅎ 못 빼그면 뺄게 없는데 ㅎ ㅎ 게으름 피우기 빼야될듯 ㅎ ㅎ ㅎ ㅎ 특공, 특방 계속 올린 다음에 명상으로 채우고 슬슬 압박하는 그런 거겠죠? 레스퍼 재미볼 게 있음 자속이니까 갖고 가는 게 좋긴 하지 100, 아 90 180으로 때리느냐 1.5배로 때리느냐 1.5배로 때리고 명상 하나 배우는 건 나 좋아 보이는데 1.5배로 때리느냐 명상을 파듯하게 버리라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속성 앤스퍼 타입 물 타입 드래곤의 반감이네 근데 냉빔에다가 얼음 땅은 물로 조지고 푸르르 은근히 냉빔이 좋네 무한다이노 아 그렇구나 무한다이노가 독이지 땅에스퍼지 땅에스퍼지 얼음 빼도 될 거 같기도 하고 얼음 사실 때릴래 갤라도스도 얼음 없니 있죠 성원숭도 있죠 냉동 펀치 라이벌 레쿠자 얼음 없니 아까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레쿠자 상대로 그리고 야도랑 끊으면 안되겠다 페어리가 하나 있으면 돼 영린 쓰면 페어리 끊으면 되거든 그냥 그게 되게 제일 쉬운 건데 1세대 페어리가 없어요 잘 픽시 뭐 뭐더라? 삐삐나 뭐 이런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결국 드래곤 안 만날 거 같거든 냉동을 빼자 빼자 빼 왜냐면 자속 그냥 쓰는 게 나아 아깝긴 한데 꺼져 오 나온다 나온다 좋은 거야 이게? 친밀해짐 친밀해짐 아아 나중에 또 쓸 나중에 다음에 나는 이번에 깰 거라 상관없는데 다음을 원한다면 파밍용 친밀해짐 근데 하나 보탠 다음에 쓰면 나쁘지 않죠 친밀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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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온의 방울 친밀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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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간템인데 그래도 써야지 친밀해짐 어 나 누구 쓸 거 같애 배틀 많이 하겠네 버터풀 친밀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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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스탭업 친밀해짐 선생님 몰래 춤추기 친밀해짐 친밀해짐 구정 친밀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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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밀先 친밀해짐 친밀해짐 겟 햄보숭 쓰고 리자몽은 화하언방사 아 원숭이가 쓰러져서 운이 아 맞네 잠옥 열면 좋은데 야나키? 야 나도 몽키야 뭐 이건가? 나온다 어어 기치 기씨 기씨 복권 왜 긁음? 이거하면 되는데 라플레샤 오! 얘 얘 얘 환상이잖아 짜루도 그냥 추격 나 옛날에 이거 라프레스.. 라프라스인가? 걔하고 조져진 적 있어 지금 사람 몇마리 안남아가지고 그냥 조져야돼 텅굴이.. 어? 땅! 어 나 땅 필요한데 50은 없어요? 쉬어가요? 60 텅굴이 좋나? 텅텅굴이 되지 않나? 땅.. 땅 있으면 좋죠 텅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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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라고요? 방어형이거든요? 스피드가 느리고 방어형이거든요? 스피드가 느리고 방어가 튼실한 녀석이거든요? 체력이 좀 안좋.. 안좋을군 암튼 땅 필요함! 2배가 왜 이렇게 많아앤? 그 대신 0.5배도 많네 아 좋네 고스트 텅굴이 많이 쓰세요 잠깐만 여기 쉬어가는 판이죠? 쉬어가는 판이네 자라 리스앰 한번 쓰겠죠? 야 이걸로 다 빼는거 너무 좋다 자 춤 한번 치고 계속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빠져 아싸 엄청 친밀해짐 아 이제 슬슬 나오지 나 좀 싫은데 끼덩 아 게으름 피워야겠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에스퍼? 자 어? 쟤가 먼저야? 이제 나부터? 뒤져 벌레인데 이정도 들어가? 꽤 세네 쟤 나 보관 버터풀을 상대로 아 저승가쑤 특빵이 좀 높아요 하지만 그래봤자 공격형 중에 특빵이 높은 편인거지 게템보순 아 이 새끼 옹골참으로 터뜨릴거 같은데 아 이 새끼 옹골참으로 터뜨릴거 같은데 아 아 오케이 우와 4배 터질뻔 그치 바위타입은 명중률이 좀 떨어지죠 쓰지 말았어야지 꺼져 제우면 변수없음 아 맞네 제울걸 아직도 부족해 방어 공격 이거 나름 쓸만한데? 방어 공격 이거 쓸만한데요 방어 공격 이거 쓸 만한데요 특공 369 미쳤는데? 나 이렇게 버프해줬는데 369고 얘는 그냥 363이네? 씨바 얘는 막 어? 알칼로이 아니 리보플라빈에 아 이건 표시가 안되지 방어 스피드 방어 스피드 스피드 까고 이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방어 올리고 공격 떨어뜨리고 스피드는 높으면 좋잖아 야도란 주장 아 대담해야겠다 뭐야 이거 꺼져 다이버섯 나왔다 다이버섯 나왔어요 다이다이버섯 드디어 나왔어 자 이거 누구 줄까 버터플로 버터플로 왜 밖에 없어요? 버터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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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스탯 한번 볼까요? 감상 버터풀 아 개멋있어 버드아이맥스 버드아이맥스 스탯이 어느정도 늘어나는지 모르겠네 와아아아아아아아 380이 와아 그냥 체력 두배가 아니야 특수공격 확 올라갔잖아 얘도 줘? 얘도 줘? 거다이도 누구 되죠? 종조가 100이 올라요 리자몽도 있고 리자몽 그럼 배뚱뚱이 리자몽 되지 않나? 366 272 275 아 메가지나 해도 되고 얘네는 안돼? 거다이? 얘도 거다이 되지 않나? 메가지나가 더 좋기나 디저 야 특공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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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이 두개에다가 이거 뭐 말릴 수 있어? 나 말릴 수 있냐고요 돌렸어 이 정도 써도 돼 다 읽어서 배뚱뚱이 리자몽 만들어 타우린 아주 좋아 타우린 성원숭 오우 어 패... 패 튀어나온다 어 미쳤다 야아.. 완전 이거.. 미쳤는데? 얘 뿌요 아니야? 저거 뭐지? 킬가루도 이런거 다 봐야되요 배틀스위치 꺼져오네 성원숭 진화하면 안돼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복권 왜 긁음? 이게 더 재밌는데 모으령 모으령 아 아 자라 일단 자 일단 내가 제일 빨라 아 뭐야 특방 떨어뜨리는 너 딱 걸렸다 나 6까지 올려야겠다 너 어설프게 탱커 같은거 꺼내면 이렇게 된다 대놓고 대놓고 춤추죠 대놓고 춤추어야지 혹시 모르니까 하나까지만 하고 이제 하자 이제 그만 근데 특공형이라 또 쳐도 될거 같은데 됐다 다 채워? 다 채워? 아니 죽여 자 이제 죽여버리겠습니다 다 위혁? 해봐 해봐 해 어 만두콘 잘 있었니? 나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면서 만두콘 한번도 못봤다 지금까지 나 버틸수가 없지 버티면 말이 안되지 오랭업에다가 어? 아 옹골이겠지? 옹골이겠죠? 버티면 말이 안돼 칸나 칸나 골루구? 스피피?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가? 아 섞을때? 섞을때? 일단 해 빨간건 먹어야지 야누와르몽? 뭐야 그지같은 이름은 어차피 하나에 한방이니까 피피 채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에 한방에 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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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오 고정? 고정? 헤헤 나오는 줄이래 아까요? 노란색은 별로야? 다 빨간색일때? 다 빨간색일때? 드레피온 보관이 너무 사기에요 기억하나요 우리 사랑을 피피 없어도 돼 응? 혀라도스 용추메 얼음 했고 아 얘 악이 있어 악 악 그 뭐 뭐 좀 센거 있는데? 어 이거 깨물어 바숙이 근데 얘가 지금 용춤 용춤 지금 거의 그냥 춤선생이야 나 나비춤 용춤 명상 기술 들어갈때가 지금 얘가 폭풍을 빼도 돼 폭풍 빼자 뭐였지? 뭐였지? 깨물어 바숙이 방어도 떨어뜨려 거쳐 그 거쳐 됐스 보스? 자 자라 이 양반아 딱 맞죠? 안먹겠지? 안먹겠죠? 어 안먹는다 다행 왕의 징표석도 넘기죠 왕의 징표석이 뭐였지? 10% 풀죽기 아닌가? 먹었어요? 시앙 포켓로그 덱스가면 포켓로그걸로 쉽게 볼수있다 병건한 앗 포켓로그 여기있네 오오오오오 634족댐 버터풀도 봐야지 어? 이게 워낙 쓰레기였구나 워스였네 아 쿠키 아 쿠키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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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넘겨? 아 아 아 아 얘 갈수있는게 있구나 고대의적 어떻게봐 고대의적 은근히 가기 힘든땐가봐 안 나와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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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161에서 70이지 어? 악의 조직! 악의 조직과 관장 다 있어! 에스퍼? 에스퍼는 벌레로? 관장.. 관장에다가 악의 조직이면 음.. 관장이면은 에스퍼 관장은 어떻게 나와? 보스.. 안나오니? 에스퍼 관장 어떻게 찾아요? 후딘? 후딘 좋아? 에스퍼 겹쳐서 안돼! 보덜루조.. 좁혀야지 신봐? 안봐? 자라 흠 하.. 또 올려 또 올려 중조가 아 이것도 줘버리라고? 어 이것도 주자 왕의 증표석도 주자 왕의 증표석 근데 성원숭이 하는게 맞지 않을까? 에어슬랫이 어차피 풀죽음 있어? 겹치나? 아 겹쳐요? 그럼 개꿀이네 근데 버터풀 죽으면 이제 조져지는건데? 안죽으면 돼? 그쵸? 아냐 얘 죽어도 그게 있어요 다음 스텝이 잘 맞히기 잘 맞히기? 야 이거 잘 맞히기 해야돼 이거 이거 하다가 잠 한번 못재우면 조진다 한번 잘 맞히기 수면 무효 스위퍼 나오면 조져질거 같은데? 나왔다 메가링 이거 된거 아니야? 이제 메가스톤만 찾으면 되는거 아니야? 메가 밴드 메가링 오케이 디저 메가스톤 좋네 안나옹 리보플라빈 미친거 아니야? 나 이렇게 해도 돼? pp 올려놓을까? 돈에 끼지말고 pp 많아? 리보플라빈 또 줘 아쿠아단 보스 아강 나 이거 죽이지 않았어요? 나 특공 580인데? 괜찮아? 리보플라빈 3개먹인 버터풀 580 자라 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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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피드가 빠르니까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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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불 성원숭에 얼음 야돌함 뺏고 얼음 없니? 얼음 피해 안좋고 격투 격투로 가자 개새끼 개새끼 으아아아아아악 느린데 어떡하지? 옥 바빠 야들 만들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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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샤크니아 너무 쎄서 바꿔야돼 악무기니까 악은 격투로 근데 격투가 죽을거 같은데? 악은 격투 물로? 라플레시야 악으로 공격할까? 아아아아악!! 악으로 공격했어? 게라더스 공격력 일단 떨어뜨리고 아 씨발 다 먹히는게 없잖아 용충 오케 방어력과 아 공격과 스피드 어 됐는데? 꽤 쎈데? 오 풀이 죽었어 여기서 침 다 쳐놓을까? 침 다 쳐놔? 오 쳐놔? 오케 쳐놨어 오케 오케 근데 이거 꺼냈다는거는? 뒤질 뒤져도 어디가 사 저승가서 하소연 안한다고 하겠죠? 아 뭘 춤춰 잡아 빵! 빵 잡고 다음 분홍 장이? 꺼져 꺼져 오케오케 해 그냥 오케 왕구리 아 나 진짜 이것까지 하기 싫은데 이씨 아니 160층에서 이런것까지 검색해야돼? 자존심 상하게? 방울 롤 그래도 먼저 때리길 잘했다 롤 롤 스피드가 롤 딱딱해 딱딱해 아아 씨 봐봐 저 얘가 있었지 아 나 잘못 눌렀다 저 턴 턴 턴 넣었어? 쥐져 오네 아 잔비 아 아 잔비 싫어다 특방도 올라갔네 어 또 나? 몇 점이 됐지? 아 라플레시아가 그냥 뻗어버려가지고 두개밖에 안 남았네? 어? 아아아아아아악 아 이걸로 안돼 아까 용춤을 좀 무리해서라도 좀 쳐놨어야됐나? 아아 다왔는데 용춤을 좀 쳐놨어야됐나 봐 그니까 그 해수 오기 전에 아 내가 바꾸면서 걔가 그냥 한방이 죽어가지고 1세대가 9인거 같애 근데 이거 1콘데 되게 좋지 않아요? 종이신도? 아니 얘가 처음에 수명가루 하고 해야되는데 한대 맞고 수명가루 근데 자몽열매로 푸니까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어 스피드가 높은데서 써야되는데 최대는 푸브 벌레 챌린지 할까요? 묶어일까요 벌..벌채? 벌채가 더 나을지도? 그니까 아까 스타트가 존네 빠른 애를 만나가지고 그래 그때 버터풀 집어넣고 딴걸로 하고 버터풀이 나중에 수명가루 재우면서 하면은 육문 터지면서 잡을 수 있는데 너무 험한게 버터풀이 날라가가지고 하필이면 스피드가 개빠라... 아 비올때 스피드 두배라서 그래? 아... 그래서 조졌구나... 그럼 그때 그냥 바꿔줄걸 아오 리셈 열매까지 있었으니까 이게 뭔데? 매지션이 뭔데요? 해금 이거 그건데? 매지션? 어? 50인데? 매지션이 뭔데? 뭐야? 기술을 만든 상대의 도구를 뺏어버린다? 기술을 맞은 상대의 도구를 뺏어버린다? 나 많이 열었다 나 알기술 있는데만 할래 알기술 있는 데가 좋아 근데 얘 있어서 되게 좋았음 이렇지 있어가지고 파르시엘 이게 없어요 특성 종이신도? 종이신도 언제에요? 아 나 얘도 있다 어? 비행챌린지 칠색초로 칠색초로 비행챌린지 어때 칠색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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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얼 칠색초로 칠색초로 종이신 종이신 지금도 몇 세대라고요? 7세대? 풀의 강철? 벌레도 막아주고 비스트 부스트 이름이 왜이래? 뭐 랩하는거같지? 비스트 부스트 랩 오오오 그란돈두고 뭐하러 종이신도로써? 그란돈도 해봤거든요 근데 종이신도 의젓인데? 뭔가 싫은데? 의젓 민트로 바꿔? 카푸 부르르 아 저 개빡든다 오군 아니 왜 이렇게 쎄? 악의 악의 악구하단 이건 뭐지? 아 렛츠고 피카츄 피카츄인가 보다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얘 넣고요 얘는 넣어야 돼 좋든 싫든 넣어야 돼 치근거리기 안 넣네 춤은 게 자 다 끝났다 탈퀴기 꺼져 쎄 R 기술이 나중에 나왔을꺼야 얘 넣구요 얘도 넣어 럭 럭 특공의 스피드 떨어지긴 하는데 럭 럭 럭 아 이거 줄이라고? 어? 아 조금 더 하면 되는데 철주먹 아니 아니 지금 지금 할거 아니야 지금 라인업만 그리고 얘 얘를 넣어 럭 럭작 두개 넣어 두개 넣고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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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주먹을 못하자 이따가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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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빵, 특공 스피드 올라가고 특공 떨어지는거 없나? 여깄다! 명랑 저수 그리고 나머지는 버터풀 하나 넣구요 특공이 공격 올라가고 버터풀 하나 넣구요 하나는? 얘가 좋긴 했지? 알기순이 모다피까지? 잠깐만 어? 모다피까지 해가지고 이거 럭 럭럭럭 럭럭 호스트 줄일 수 있어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일 수 있었지? 이런 젠장! 왜 줄었지? 나 언제 쓴 적 없는데? 또 줄어? 뭐? 젠장! 아 0.5? 아 0.5 뭐야 이거 아 0.5가 벨이 아 0.5명 아 0.5명이 럭럭 아 0.9명 아 0.5명 흐흐 야구동 실린지 1세대 아 미치겠네 쩌모 일단 넣어 이거 넣어 특방 줄곧 특공 성격 공격 스피드 방어 특방 스피드 방어 스피드 특공 이게 이거지 스피드 특공이지 특방 특공이 올라 좋아 스피드 특공이 좋아 스피드 특공이지 어 이게 낫지 명랑이지 여기 넣고 여기 넣고 보다피드 코 이코를 넣다 페이탈 크로 성격 스피드 공격 버터풀 말고 딴 것도 있나 볼라고 버터풀 지겹잖아 모래두지는 필요없어 얘가 있어서 땅에 스피드 케이시? 아 케이시 3코야 안돼 나일쉥마는 어때요? 신분 오 얘 좋은데? 오물폭탄 달빛 대지의 힘 보관 얘도 보관이야 얘도 재울 수 있잖아 얘도 나비춤 추죠? 새관격? 새관격 뭐지? 아 0.5배 1배로 넣어요? 보관도 좋은데 보관도 좋고 보관도 좋고 1배로 넣는거 너무 좋은거 아니야? 그럼 0 0.25도 1이되요? 도나리 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도나리? 얘를 써보자 특성 보관 얘도 춤 있을거 아니야 특공 공격 특공 공격 여기있다 조심 조심 도나리 지나오면 보관하니? 아 그래요? 아 앵경 앵경이네 1인 4분의 1은 반가함으로? 아 앵경이네 4분의 1은 반가함으로? 아 아 몸바 꺼져 좋은거 맞네 오물폭탄 있네 사슬묶기 꺼져 초음파 있네 달빛 대지의힘 대지의힘 좋네 오물폭탄 대지의힘 초음파 몸통박치기 쓰겠어? 안쓰지 달빛 알기술이니까 초음파 혼란시켜? 필요없는데 보관 쓰지마 색안경 색안경 페라페 혼란은 100%에 딜까지 있는데 아 열받네 어 아 점오지 아 점오 짜증나 아 이게 혹시? 어 된다 얘도 점으로 어떻게 만들어? 어디서 만들어? 구구 구구 쓰면 안되나요? 구구요? 구구 구리긴 해요 특공 특방 특성 특성 어? 부풀린 가슴? 어?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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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이거 이것도 있네? 공 방어 공격 성격 시피드 특공 시피드 특공 시피드 특공 할까? 시피드 특공 특성 근성 근성 좋죠 근성 근성 그 디버프 맞으면 좋아지는거 아닌가? 그지 상태이상 되면 근성 근성 한번 보여줘라 어? 근성 한번 보여줘 암수 구구 기술관리 필사람리 정광석화 꼬리앤들 샤이코팬 미쳤다 샤이코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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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 좋아 캐타피 넣구요 하나는 하나는 샤이코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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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군단 럭군단 이거 막을 수 있어? 럭군단 볼 잡아 공격 스피드 캐터피 꼬모카 나 이러다가 포켓몬 다 잡겠는데? 포켓몬 파라스는 왜 이렇게 태어나? 우드 혼 럭군단 폭발 펀치 610 알파 알기술 아 문포스 문포스 오 아쿠아 스텝 머드나기 오! 이게 럭이지 이게 럭이야 럭 A 풀죽을 확률 10% 그럼 누굴 준다? 바로 캐터피다 1층에서 왕증 럭 럭 럭 로스 럭 아 친밀도 오르지 꼬레스로? 새끼 꼬레스로 그냥 샤이코팽 샤이코팽으로 그냥 물어 뜯으면 끝이야 넌 되게 약하네 샤이코팽 에스퍼타임 에스퍼타임이 누구지? 시바 샤이코팽 아 시바 일단 챙겨 샤크밤 샤크밤 구구 정광서풍 2번 캐터피 버려 오케이 메가링 야 이거 왜이렇게 잘나오냐 이거네 답은 럭키군단이었네 럭키군단 바꿔 안아퍼 아아 아 아 쓰러지면 럭이 떨어지는데 경험무좋 경험무좋 아 기력이 좋아 아 아니 살리라고? 럭 중요하대 아 어 아 아 오케이 근데 올라갔어? 스피드? 아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기 김밥 좀 그만 말지? 구구 꺼져. 구구 꺼져. 우선 구구 꺼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되게 안 맞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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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2. 2. 3. 3. 4. 5. 자 캐터핏 공격 스피드 이거 말입니까? 말이 아니죠. 특공공격이죠. 큰일날뻔했죠? 어쩐지 이거 넣어야되요. 그쵸? 스피드 특공 이거 넣어야죠. 우기향력? 분노의 경력? 우기향력 요것도 맞아요. 알기술은 없지만 요것도 맞아. 특공스피드 이거 최악이긴해 성격 요것도 맞아. 모다피? 요것도 맞죠. 자 여기서 생각해봅시다. 두개는 뭘 넣을 것이냐? 샤이코팽 꼬레시였냐? 짜뜩 kto 쩈호 한도 난 얘한테 좀 눈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풀 우드혼과 집게 해머가 있는 파라스 암컷 파라스의 특성은 포자 건조피부 습기 습기 별로인데 별로야 이거 건조피부 구현이 안됐어 포자 오 이거 좋은데 포자 좋은데요 포자 좋구요 성격 자 뭘로 됩니까 특공 방어 공격 공격형이죠 공격형이기 때문에 스피드를 버리자 스피드를 버려 방어시피드 방어시피드 하자 요거 오케이 됐어 이게 궁극의 파티야 럭을 다 올리고 벌레 쳐내고 이크 하는거? 시끄러워 그냥 치근거려 오케이 꼬리선 오케이 냉동 펀치 좋죠? 냉동 펀치 오케이 정신력 성실 아니 에스퍼 케이시고 아 케이시구나 풀 죽지 않는다 싱크로도 나쁘지 않는다 싱크로 아싸 염동력 배운 과감하게 상체약 골라요 여기서 아싸 초반에 상체약 뭐 뭐 어쩐대 속언용? 그냥 치근거리는거죠 왜 이렇게 약하냐 얘들 왜 이렇게 약해요 아 리슨 반바지 꼬마대 반바지 꼬마 어떤 반바지 꼬마가 이길까 치근거리고요 뭐 다피 럭 럭작 해야된다고요 편해라 이샤먼 사탕 이샤먼 사탕 할까요? 이샤먼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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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부기 딸이 딸이 안 딸이 냉판 나와랏 이렇게 어려웠었나? 나와랏 오케이 금구슬? 지금 필요없죠 자몽 이중이 지금 먹을 것 같고 케이스 다 됐네 아 맞아 픽업이 있어야 돼 픽업 픽업이 있어야 돼 픽업이 있어야 돼 초반에 픽업이 되게 좋았어요 어? 오 명랑 의기양양 하급 하급 하급망키 하급망키 카카로트 독가루? 쩌립가루 우드헌 찝게에머 야 미쳤는데 찝게에머 이게 뭐야 포장 좋.. 좋진 않은데 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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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판이 너무 좋다 하늘 견제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때리면 되는 거거든요 망키를 교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티비다를 교체하시겠습니까? 예 악은 악은 뭘로 잡는다? 치근거리 아 샤이코팽이 없네 파라스가 내가 보니까 체급이 좋아 파라스가 내가 보니까 체급이 좋아 기술이 좋아가지고 아 풀이 죽어? 아니 알기술이 좋아 알기술이 케이스 한번 배울까요? 자지비 어? 나홍 잡자 아 아아 안죽겠죠? 아 픽업! 좋아요 다 완성됐어 다 근데 페르가 없네? 알기술이 좋거든요? 파라스 파라스 뺄거였으면 2코짜리 썼죠? 이 멤버로 뭐하니 fif 보다 비싸네 우 쭈버트 쓰면 좋아 우쭈버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열사의 폭풍은 계속 쓸 수가 없네 짜증나게 모래를 뿌려? 한 대씩 맞아 냉판 안 딸 거라 앗 차를 슈퍼볼 나왔다 다이 버섯 해야 돼요 피켓 구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코스플레이야? 지금? 어? 왜 코스플레이지? 패시브 없는데 특별한 기술병 코스튬 피카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진화할 수 있어요? 못해요? 뭐야 이건? 망키로 그냥 밀어버리겠습니다. 힘 흡수 힘 흡수 몇 번 당하면 땅 공격할 수 있거든? 열사이 폭탄? 힘 흡수 짱! 어차피 가야되서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하는거야 오케이 나 알았어, 알았어 너 이건 맞아요, 넣는 거 맞아요 그쵸? 넣는 거 맞아요 차라리 자, 얘 넣구요 얘도 넣구요 얘를 넣지마 얘를 안 넣어야 돼 그쵸? 얘를 안 넣어야 돼요 얘를 넣으려고 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야 그리고 얘도 나쁘지 않아 얘 옆에 뭐.. 왜 이게 붙어있지? 이 날개가 왜 붙어있어요? 이게 이게 뭐예요? 아, 숨특 재생력 재생력 야돈 가져가야죠 재생력 야돈은 가져가야죠 생생 버블까지 있어 안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파티에 추가 파티에 추가 그쵸?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남았는데 호우스 호우스 어떤가요? 호우스 이상한 빛 핥기 용액 호우스 호우스 나쁘지 않지 거의 다 뿌유 뿌유 나쁘지 않지 성격 특공 스피드 스피드 특공 뭐야 한 마리 버려야되네 스피드 오픈 스피드 투 meu 조 아 이게 이 코스트가 줄었으면 꼼 마칭 아 쥐 rigid 끌 5 아 아 어 넘 스피드 공격 스피드 공격 스피드 공격 스피드 공격 스피드 공격 2개를 안 넣을 수가 없어 스킬링크 셀러를 알아보자 스킬링크가 없어 성원성을 빼라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빼 이걸 이걸 할거면 이걸 이걸 넣을거면 얘를 넣지 초반 나오면 어떤가요? 출입층이 넣어라 도망치고 정말로 도망치고 도망쳐 트리 이 새끼까지 빼먹을거야 터치고 은근 부처 내 생각엔 이게 맞거든 내 생각엔 이게 맞아 내 생각엔 이게 맞아 왜냐면 주섬주섬 더 챙겨봤자 5개고 결국 하나 빼야돼 빼야되는 상황이 또 나와 결국 야 도란냐를 빼세요 꿀충이 나비의 춤 있나요 아 어차피 특공이지 나비춤은 자 갑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테스트에요 지금은 테스트 이거저거 테스트 교체해야죠 뭘로 바꿔야 되냐 놀랍게도 여기서 케터피로 바꿔야 돼 왜냐 열사의 폭풍이 개삭이거든요 이생한 사탕 야돈 녹죠 싱싱보고 열사의 폭풍이 개삭이 왜 발음차고 문재인 전 대통령심처럼 다 맞냐 뽑내기 교체 안해 아 열사의 폭풍이 안 돼 몸을 지키고 스피드 떨어뜨리고 바꿔요 바꿔 공격력 떨어져 바짜지 용해시켜야겠다 도구로 보우스 바로 팬텀? 도구 아 야도라님? 아 씨바 성원숭 성원숭과 디그다의 럭과 잔만부의 아 날기술이 없네 잔만부의 무력이면은 딱 되잖아 더 파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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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간 어쩔건데 이상한 사탕?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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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야를 쓰고 슈퍼볼 야 반바지 일로와 웅푸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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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초반에는 웅푸리는거 되게 안좋구나 오케이 파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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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구슬 개잘나오죠? 파악완료 깨비참? 아 잡을라오는데 오케 디펜스 3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세죠 자 일로와 딱 돼 노말이라서 뭐 상성도 없어 횡돌이 오케이 얘 나중에 얼음 되죠 횡태자 악이었나 격투였나 그냥 갖다 박아 체급으로 붙으면 그냥 이겨요 스탯이 너무 좋아서 풍돌기 아까 얘한테 털린적 있죠 아 물광철 분발 분발 좋지 않아 빵 이 자식이 내 공격을 어어 너 공격과 방어로 떨어뜨려? 샤탕단지 샤탕단지 필요없는데 사실 먹어볼게요 니드런 오히려 좋아 공격력 떨어져서 오히려 좋아 쪼금 남거든요 독가씨 개구쟁이 좋아요 개구쟁이 나쁘잖아 깨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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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석화 꺼져 종광석화 꺼져 시피드스타 시피드스타 좋죠 깨비참거 많기 안 배워 상처야 배워 먹어 샹둥이? 샹둥이? 플러시 마이농? 공격거리 개조금 달아 진짜 디그다야 아 아 이 자식이 돈들어가게 돈들어가게 할라고 일부러 디그다야 뭘로 해키는거고? 두피로 하품 이 시키야 자신의 뇌를 자극해서 모든 기술 중 어느 하나를 날린다 좋다고? 구려요 나홈 잡을건 잡아야죠 아 나 이정도로 쐈어? 조기가 있어 리드 런 조기가 있어 스킬 구성 그지 같긴 하네요 태 태 나와라 가져가서 뭐하냐고요 눈보라를 초반용으로 잔반부가 가끔 쓴다고요? 특공 떨어지는데나? 상처기나 먹으세요 깡 위력으로? 이게 잘 안터져요 명중유리 상처 너 자라 아 더럽게 악해 진짜 아 짜증나 짜증나 아 아 나 바꿔야 되는데 잘못 눌렀어 퀸슬을 눌렀어 아까 망키를 눌러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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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장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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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은 소리 한 번 만들어 오케이 방어가 크게 떨어졌죠 방어가 크게 떨어졌어 이게 뭐였지? 칠품기가 뭐였지? 스피드를 크게 떨어뜨려 고맙습니다 샤오오오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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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나 진짜 알았어요 3코를 이런걸 넣어 센거, 센거 하나 넣어 캐리 캐리꾼을 하나 넣어 팬텀은 캐리꾼은 아니야 초반 캐리꾼 빙신바람? 빙신바람? 빙신바람이 있냐? 센거 특방특공이 낫겠지 소소 포니타 스피드로 조져 얘도 잘 썼는데 아예 이렇게 가자 잔만보를 쓰지 말자 잔만보 애매해 이렇게 넣고 나머지 7, 8개를 진짜 알차게 구성해보자 자 개사기 개사기 야돈 하나 넣고요 물이죠? 물이니까 불 하나 넣어야죠 물 까디 아까 얘는 아까 해가지고 하기 싫거든 까디 나쁜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까디 하나 넣을게요 밀코 아 아니면은 케이시를 넣어 케이시 넣고 공격 케이시 넣어 공격 케이시 넣어 조심 케이시 조심 케이시 특성 조심 케이시 정신력 조심 케이시 특성 수빈 아 네 에스퍼 에스퍼 이케 페이시 세 잼 에스퍼 이케 아 모두브로 이것 이빼 뭐 그루σα 네 гля望 여기 1세대는 헤어리가 없죠? 아 픽시 픽시 하나 들어갈까? 아 없네 조가비가 뭐 어때? 아 근데 물물이잖아 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의 야돈 불물 불물 넣고요 그쵸? 그리고 하나는 네 캐타피 캐타피도 할 필요 없어 나중에 나오거든 캐타피 나와 파라스 근데 얘로 하자 왜냐면 특공 공격 낮은 이쁜 파라스니까 아니 이쁜 캐타피니까 전기 뜨면 조짐? 원래 조졌어요 전기 뜨면 근데 땅이 애매해 땅 갖고 와 이거 시작 침착하려야 돼 침착하려 뿔충이 잡아야죠 프레셔 오케이 뿔충이 특방이고 방어 떨어지고 금구슬 뚜벅초 뚜벅초도 잡아 오오 뚜벅초도 잡아 사탕단지 불꽃 체래 사이코 쇼크 사이코 쇼크 야돈 주면 되죠 사이코 쇼크 물리적인 데미지로 바꿔줘 기무소 아니 소모 Talipa 사모 유 분리적인 데미지로 기무소? 안무소? 굿 ㅅ игр 흐 호랏 으 방 바지 꼬마 피피를 많이 줄인데 특봉특빵 어? 하이호환이네? 나비춤 하이호환? 이 샹한사탕? 야돈하나 줘 캣티푸 줄까? 아 스킬이 구르다 라돈으로 밀자 바보 아 왜이렇게 김밥마름? 아 바꿔 아 김밥 말아가지고 못 바꿔 짜증나네 저주 공격과 방어 올라가고 공격과 공격과 방어 올라가고 스피드 떨어진다 오케이 위협 아보 위협 아보 좋죠 성실하고 위협한 아보 위협한 아보 위협한 아보 위협한 아보 위협한 아보 오 이상한 사탕 그리고 말은 이러면 어떨까 레벨빨로 이러면 어떨까 레벨빨로 구구? 이러면 어떨까 레벨빨로 럭을 아예 빼버렸네? 음 그래서 있다고구나 없어도 돼 왜냐? 야도네? 사이클 쇼악 개쎄져 사이클 쇼악 쇼악 칼침 칼침이 또 여기 맛인데 사실 상처약 줄 필요 있겠죠 파이어 파이어 빰 신비해보죠 필요없고요 이거 포지가 좀 상하다 나의 특징 전기에 약해 항상 blur 흡 빅 툴 빅 빅 빅 빅 빅 빅 폼 파트너 얘는 진화하죠? 불친구로 아보크가 더 좋아 영상 한번 조져? 사이클쇼 아 영상 한번 또 조져? 사이클쇼 니가 맡아 내가 하는 동안 빵 짜란꼬 명상 한번 조져? 사이클쇼 처음에 잉워킹이 나와가지고 개꿀 명상 한번 조져? 방어태세? 그럼 명상이죠 명상 한번 조져? 미치로 자 5까지 올랐어 아보크샵 왜 하나가 안나왔지 아까? 크게 내린다 딱 돼 이제 나비춤이 너무 그립다 시피드까지 올라가는 개사기인데 샤탕 단지니까 샤한사탕 하는게 낫겠죠? 50 별 필요가 있나 염동은? 이건 물리로 때리긴 함 근데 하품팩 야도란 만들거임 야도킥 만들거임? 야도킥 만들수 없어요 그냥 밀어버리네 명상으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깨비찬 꺼져 샤픈이야 왜 이렇게 나오는거야 짜증나게 어? 어떻게 월클인척하네? 뭐 처음에 올게 나 파이어야 어? 아룩바닥을 왜 세워? 날개로 짱 날개로 짱 명상 자 어택을 떨어뜨렸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10회 셔바드 관장 관장이 나올 것 같아서 특빵을 또 올렸죠 실화미 럭이 없으니까 또 그게 학습장치가 또 없다 아 아기 버터풀 보니까 이제 좀 김이 샌다 옛날에 그 버터풀이 좋은데 날개가 너무 애기버터풀 날개가 너무 애기버터풀 아 좀 낫네요 라이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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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해피률 덮인다 오 좋은데? 팟짓팟짓 엑셀 라이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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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상 한 번 정도 하면 언급홈이야 책방이 높죠 꺼져 꺼져 나한테 특공을 한다? 광각렌즈 확률이 좋은데 누구 주지 일단 파이어 줄거야 까루? 뚜벅초가 까루? 파이어 아 죽을거 같은데? 죽는데 죽어 그냥 기대떡초가 까루 한 번 정도만 쳐줘도 수명가루 하나 더 넣고요 아 마비 100% 아주 좋죠 다음 아이비 이 자식이 뚜벅초로 바꾼다면? 라잇쥬로 바꾼다면? 어쩔거야 내가 먼저 성공 아 좀 잘렸다고요? 아 그러네 아 좀 잘렸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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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로 오케이 위협하고 눈초리로 얼려버려 지지지 어쩔건데 김밥 말아 어쩔건데 너 바꾸지도 못해요 넌 못나가 이제 물어 왜이렇게 잘 움직여요? 마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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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싸움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아 짜증나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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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왜 안장 뭔데 이게 풀타입을 씹는데 어디갔어 아 개새야 왜이렇게 세냐 쟤 근데 내가 레벨이 높아가지고 공격을 크게 떨어뜨린다 누가 애교 부릴거야 라잇쥬 크게 떨어뜨린다 영상 한번 해봐 응 이정도면 되요 영상 한번 했으면 아 안되네 두번 한번 더 해야겠다 꺼져 깃가루 나를 그리려고 이 자식이 나 관장 물리쳤기 어 평온의 방울 평온의 방울로 파이어 초반에 밀면서 친해져야겠다 명상 명상 이제 밀어 반상 반상 빔 구루 구루 거든요 상대방이 빠를 것 같으면 저 트랩을 하나 걸고 그 다음에 재우고 나비 춤을 추는게 맞나 아 슬릴이 하긴 빠르니까 수면 가루 수면 가루 도 좋아요 빠밤 빠바밤 빠바밤 또 갔어 화학 배너 또 갔어 명상 지금 특공이라가지고 명상 한 두방 여기서 해놓고 가죠 뚜벅초를 쳐내라구요? 뚜벅초를 쳐내라구요? 암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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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항상 애매해 고속이동 빼고는 일단 됐습니다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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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요 파이어 별로 안좋아요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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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뿌비뿌비 100% 뿌비뿌비 참고 많은데? 80 100% 100% 근데 볼뿌비뿌비가 낫겠죠? 볼뿌비뿌비 필요하거든요 제가 보여 드려요 나 지금 공격력이 높으니까 그냥 쓰고 작아죠? 기져 어차피 성공이라니 자석 한방에 안죽는 애들은 마비를 걸어놓는게 좋습니다 답답하네 분 1시의 힘 나의 스탯이 올라가나요? 올라갔습니다 원시의 힘 나의 스탯이 안올라갔습니다 잘 안올라가요 사실 아 싫어야겠다 김밥마리가 사실 좀 구리긴하고 김밥 그만 먹고 냄새꺼에요 우레파더 싱싱버블 꾸꾸리? 욱구쉐레 원시의 힘 터지면 진짜 개사기죠 제빵사를 또 만나? 나야 좋지 아 원시의 힘 또 올라가라 아 나의 버프가 사라졌어 불태우기 드디어 배웠다 욱싯 태워야겠다 이제 나와라! 스케일샷 뭐야 이거 꽤 좋은데? 75 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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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스킬샷 스킬샷 싫은소리 꺼자 할게 없어요 고를게 지 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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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상류에요 60정도의 공격만 있어도 이정도로 셉니다 충전 특방올리면서 버티면서 전기타입 위력 올리는거 충전 용해액 독침쓰느니 용해액 독침 너무 구리다 부적금화 또롱마담 4배 꺼지시고 에아슬래시 에아슬래시 저거 죽을때까지 쓰죠 에아슬래시 아 잘 맡아야겠다 또롱마담 옹골참? 또롱마담이? 나비춤? 또롱마담 주제에 또롱마담 코일 특방이 강하기 때문에 명상 어쩔건데? 싫은소리? 명상 명상 45의 라이벌 나와요 짜이러볼 안아프죠? 명상 아 아 아보의 모습이? 아 개멋있어 저 여기에있는게 얼굴이 개멋있어 크아 뭐지 간지지 짜무 짜무 밀어 밀어 아 뿔카노? 아 불태우기가 다 맞나? 아 다 맞네 아 다 죽을거 같더라 세개 업그레이드 되가지고 나중에 잡아요 근데 중요한거 아닙니다 로그볼? 배우긴 해야되는데 로그볼? 잡아 시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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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알칼로가? 로그볼 필요한데 시피드 시피드 시피드가 너무 사기하다 헬가 불은? 원시의 힘 원시의 힘 스타드 오미나 맹덕을 꼭 배우고 싶구요 샤념의 박치기 안 배루죠 불이죠 스탯이 오르나요? 안 배루고요 스탯이 오르나요? 안 배루고요 스탯이 오르나요? 에어 슬래쉬 오케이 스킬 좋은거 이제 얻어가지고 파이어 쎕니다 아 오케이 포인트 포인트 업 이건 우린 알고있죠 많이 써봐서 포인트 업은 버터풀에 에어 슬래쉬에다 해야된다는걸 두더류 어? 라이벌 아닌데? 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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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망각술 크게 올리는데? 특빵을 크게 올려 나 이렇게 크게 올리고 싶지? 저주 꺼져 이거 그냥 포켓로그라고 검색하세요 근육몬 근육몬 격타나 잡아야되거든요 약간 약하네요 10피들을 떨어뜨려 노가드 노가드 방어 올라가고 특빵 방어 올라가고 특빵 아 자꾸 아보케 쳐내라 그래요 아보케 좋은데 렘셋구가 꺼져 아니 뭐 다 안되있어 아 이거 야돈이지? 아 이거 야돈이지? 레어코어야 명상 방어를 크게 떨어뜨려? 꺼져 아 괴력문도 돼요? 아 아 관장이죠 이제? 관장 10피들 오케이 10회 사러 10회 사러 명칭구 명칭구 이 자식 생긴거봐 격투가 있어? 딱봐도 특공이죠 명상 불불 명상 어 배어가르기 에어 스마시 뭐야 파도 탈거야 안탈거야? 네 타겠습니다 사이클 쇼크 염동력 버전 괴력 개쎄게 때리기 기충전 겁나 넓어버려 다음 강챙이 에어슬래시 다음 야단법석 근데 열사의 폭풍이 진짜 사용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열사의 폭풍이 진짜 사용하기가 좋거든요 야단법석 성원석 특방을 크게 떨어뜨린다 얘가 크게 떨어뜨리고 뒤에 애들이 싹 밀어버린다면 이거 괴정파 상위호환 아닙니까? 크게 떨어뜨리고 공격도 하고 아 특공따운 얘는 특방따운 크ه 흠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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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음 았 1. 샤탕 단지 샤탕 단지 아 있지? 샤탕 단지 있으니까 쓸까? 2. 루카리오 샤탕 단지 샤탕 단지 하나 잡아 놓으면 좋거든 샤탕 단지 샤탕 단지 샤탕 단지 샤탕 단지 샤탕 난지 크게 올린다 샹샹 버블 빼는게 낫지 않을까? 샹샹 버블 30 회복하는건데 흡수하니까 좋을건가? 회복이라 좋아요? 파도타기보다 좋아요? 샹샹 버블 아아 게으름 피우는식으로 막 해가지고 가는건가? 어차피 후공이라? 파도타기 빼? 게으름은 피워야되거든요? 피워야되요 피워야되요 뭔소리 하는거에요? 버터풀 수명가루 넣어야죠 청원수 어휴 아휴 파이어를 때렸다 어떤거 아니죠 이탱을 피워야되요? 충분히 이탱을 피워야 되는건가? 레벨로 밀어 그냥 라이벌이거든요 다음 미션한 샷 별풍 열풍 좋지 왜냐? 광각 렌즈가 있으니까 딱 돼 이제 개골... 개골... 개골 동자였나? 개골 렌자 전기로 바꾸면 개처맞아요 그쵸 물은 물로 채굽을 찔러? 아픈데 다섯 번으로 맞았어 어? 야돈으로 바꿔 봐봐 이게 맞잖아 샹샹버글 뭐야 안죽었어? 게이름 피워야겠다 망각술 망각술 어쩔건데 마비 어쩔건데 회피율 점점 올라가는데 어쩔건데 아 왜 계속 맞추냐고 파이어 스피드로 말이 안 되잖아 다섯 개씩 계속 터져 나불척 맞추고 싶나보죠 맞추고 싶나보죠 아 쟤가 먼전도 몇개 다른데 아보크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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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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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떨어지고 자 왜 안맞아 아 보관 수명가루가 왜 안맞아 로킷 아 제가 먼저 때려? 아 왜이렇게 잘 터지냐? 보관 맞냐고요? 보관이에요 제가 봤어요 보관이야 5개가 터지고 보관이 안 터지고 개굴린저가 더 빨라가지고 안되는데 어쩔 수 없다 여기서 원시인 터지고 스피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잡으면 되겠다 자 스피드랑 올라가 전체 올라가라 전체 올라가면 돼 아니다 레벨업 해가지고 올라갔다 레벨업에서